지금은 필요없으니까 묶어놔 용 이거 버리고 깔고 버리고 깔고 아 샤나보드 위치가 왜 이래 나 이거 왜 안팔았지? 용을 팔았네 이거 뭐하시는거에요?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베카 전장합니다 나 전장 잘합니다 전장 잘하십니까? 뭐해요 방송 안하고 왜 제 카톡 안봐요? 뭐 또 뭘 보냈는데요 왜 안보냐고요 뭘 보냈는데 오늘 제 느낀점 하하 내로그램 그런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말라고요? 네 그런거 보내지마 진심이에요? 진짜요? 아 왜 아주 알았어요 볼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봄 이거하고? 이거하고 봄 술 먹었어요 그만 먹어 아 어? 그만 먹어 술 좀 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오 저거야 콰오네 좌사 아 이게 없으면 얘가 의미가 없는데 아씨 아까 그 용을 파는게 아니었어 의미가 없지 아 왜그랬어 이치 어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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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쇼하고 월쇼하고 월쇼해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술을 안 마시는 날 있어요? 있죠 안 마시는 날도 있어요? 네 일주일에 언제 안 마셔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안 마셔요 4일?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없네 그렇게 하진 않네 아유 생각보다 덜 중독이네 중독이라뇨 그냥 무료수지 보통 다들 퇴근하고 오셔서 맥주 한 캔 정도는 드시지 않나요? 한 캔만 먹어야지 이건 그건 맞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드니까 갑자기 존나 많이 생겼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응?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거 가져갈까? 응 가져가 어 어? 아니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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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치우냐면 잠깐만 이거 치워 아 이거 치우면 안 되는데 이거 치워 이거 치우고 하나 뭐 명인 팔아? 아이씨 아 재미없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병관아 할 수 있다 병관아 할 수 있다 침착하자 됐다 됐다 병관아 됐다 병관아 됐다 아 이거 잠깐만 아 맞아 이거 맞아 아 니 말 아는 얘기해 선량 저 졌어요 또 졌어요 와 아까 그거를 업해야죠 이거 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주호민 작가님 되게 못하거든요 아 이게 여기서 생긴 아 상대방이 주호민님이에요? 아냐 아냐 순수 두는 사람 아 비겼어 비겼어 됐어 아 업 자 자 침착해 업 업이래 업 아냐아냐 업아냐 해적 해적 사고팔거 아니면 씨 잠깐만 팔고 비밀 암 아직 부족한 터빈 너무TS 아... 암흠이 이거 좋아 지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짐창매님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 가져가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직발경님 직발경님 아이고 백설양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백설양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설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 예 저는 서른 살이 있고요 직함귀도 용인에 살고 있는 백설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저거 때 예 호스톨이 들었습니다 예 쌍매님 그 저기 그 관계자분 아니신가요? 예? 그 비밀려대 관계자로 따지자면은 그 조련사입니다 예 아 조련사세요? 예예예 아 저는 근데 짐창매님 무슨 클립에서 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아 전혀 그건 비밀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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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련사입니다 예 아 쌍득팀이 대인가요? 예예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셨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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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런거 마냥 그 조련사입니다 아 얘가 꼴끄러운데? 알겠습니다 아 얘가 꼴끄러운데 나중에 그 같이 한번 우리 놀 자율행 한번 들리시니까 아 네 좋아요 너무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반학대 아 진짜 매직방리에 그 티어가 어디십니까?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나를 잘 다루세요 아 아 단식 세나를 좀 하시는 분인가? 이분? 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탐켄치를 좀 아 괜찮은데 이분 마음에 드는데 너 세나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옛날에 와우 할 때 서버도 세나리우스 서버였어요 세나 서버였어요 이야 저는 제가 한참 와우 했을 때 저는 줄진 서버를 했습니다 아 줄진을 하셨구나 예 정말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시골에 사셨구나 예 한적하죠 한적하다 네 저는 아무튼 티어는 아이언이에요? 아 야연 그 라인은요? 라인은 올라운더이죠 오~~ 보통 티어가 낮은. 낮으신 분들이. 좀 라인. 많으시도 있더라구요. 못하는 사람은 그냥 대는. 남는대 가요. 그냥 그 뭐라고하지. 비공개 게임 그거 있잖아요. 빨리 뜨는 거. 예예예 Exacto 그거우 누른 다음에. 탑! 탑! 막! 치다가! 자기가. 제가 느리면 그냥 남는대 갑니다. 서보실 때도 있고 또 정글일 때도 있고 그냥 남는 데 가요 아 되게 희생적인..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직업도 의사 쪽으로.. 그렇죠 팀에게 저를 맞춘다 예 그거 뭐죠? 의사분들도 처음에도 맹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맹세요? 의사의 맹세 히포크레타스 선선 예 그렇죠 근데 저분은 덴티스트에요 저는 치과 의사랑 의사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의사랑 치과 의사랑 다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IST로 끝나는데요 닥터 박스 기술자 멘탈리스트 이런 리스트 IST 성기사랑 사제의 차이인가요? 뭐 그런 거 좀 그런 느낌이죠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약간.. 아 그쪽보다는 차라리 도적 중대에 가깝지 않을까 치과 의사랑은 좀 달라 힐량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식해서 네네네 아 치과 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침착맨님 뭐 방송 중이신 거 아니에요? 떠들어도 되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뇨아뇨아뇨 대화하세요 여기서 알아요 근데 잠깐만 주호민님도 계신데요? 어 그럼 주호민 작가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오민님 반갑습니다 몰래 듣고 계셨네요 이게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주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설양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용인 사신다고요? 네 아 용인 주민이라 들어오셨구나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또 주.. 용인 주민이세요? 네 어디 사세요? 부지구요 부지구요 아 저 동백동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고기동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헉 이런 또 용인 가까운 건가요? 두 분이? 가까워요 2개 가까워요 그러면 주말에 고기 파티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고기동연하세요 고기동연하세요 예 아 오십시오 고기 모십시오 언제 언제 하십니까? 매주 합니다 저요? 예 아 한번 초대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때 그 통닭천사님이 계실 때 말씀 저 옆에 있었다고 초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진짜 정령 제가 꼭 가길 원하시나요? 그럼요 뭔가 예 말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발경은 그 오라고 하면은 진짜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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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편이거든요 오라고 하면은 눈치 없이 진짜 갑니다 그래서 매우 심쿵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얘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얘만 얘만 아 못잡겠다 빌어먹을 젠장 개같은 게임 한판 돌리고 계시고 연습하고 계시구나 침창민님 뭔가 개 존만 게임 계속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 그 그래픽카드 받으셔야 저는 이미 두 개 받았거든요 그 백설양님 그래픽카드 뭐 쓰세요? 조미님이랑 저요? 예 그럼 어떻게 보죠? 어 저는 저기 뭣이냐 잠시만요 어 이대로 저는 2080TI 있습니다 지켰어요 오 근데 좋은 거 쓰시네요 아 이거 좋은 겁니까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거 상품이 2060인데 바꾸실래요? 그 그러면은 제가 이득인가요? 약간 약간 이득이 좀 많은 이득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득입니다 아 새거울로 드릴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이거 그 뭐야 종수 오면 롤 5인팟 가면 되겠네 한번 하죠 이거 어깨길이고 후딱 끝내고 한번 한판 하죠 근데 끝나면 아니면은 롤을 먼저 돌리고 기어리 보고 좀 기다리라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안돼요 으깨길이가 끝나면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역시 스케줄이 엇박하셔 한 달 전에 잡아야 돼요 저 스케줄 그래서 그래서 내 카톡 볼 시간이 없구나 아 카톡 맞아 그 기어리 형 원래 침청민이 카톡 잘 안 봐요 아 예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꺼놔요 제가 또 써있잖아요 카카오톡 잘 안 봅니다 라고 써있어요 맞아맞아맞아 대화명에 카카오톡 안합니다 이렇게 딱 써져있어 써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 저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호민님 카톡은 잘 답장을 한다고요? 비교적 그..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호민 작가님은 제가 방송할 때 안 보내거든요 방송할 때는 아예 꺼놔요 제가 방송할 때는 안 보네요 저도 그리고 그.. 기어리 형 롤 시작 하셨나요? 예? 기어리 형 롤 시작하셨나요? 기어리 롤 아직 시작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시작해도 시작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준내를 못 해가지고 그래요? 어? 여기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백서량님 뭐 질문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백서량님은 본인의 이상형으로 철면수심을 꼽은 적이 있다 라고 아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외모 아니 외모 이상형 아 외모 이상형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상형인가요? 아 근데 외모도 포함이에요 오.. 미쳤네 이게 제정신 아니네 연막이에요 연막 사랑에 빠진 여자는 아니아니아니 계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쌍배랑 다른 스타일을 꼽는다 오답을 말하는 게 있어요 능기도 다르고 아니요 형님들 계기가 있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질투유발 아니아니아니 계기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자나 때 처음 딱 1회 때 그.. 한창 이제 철변수심님의 이미지가 그.. 재방송 영도로 막 왔을 때 막 장롱에 가둬서 막 죽여버린다 뭐 한마디만 하면 뭐 그냥 뭐 묻혀버린다 땅에 묻혀버린다 뭐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강한 느낌 예예예예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처음 오프라인으로 처음 뵀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어디서 봤어요? 둘이? 1대2로? 아니아니아니 아아니아니아니 모든 대회에서 그.. 자나 때 1회에서 아 대회하고 어 네네네 근데 꼭 안 봐도 되는데 왜 봤죠? 아니아니아니 인맨스튜디오에서 모든 스트리머들이 모이니까요 모아서.. 모여서 했나요 그때? 예예예예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뵀는데 이제 먼저 다가오시면서 어? 백설형님이시죠? 아휴 철변수심입니다 아휴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때 반했구나 예예 예 거기서 약간 아.. 방송에서 보시던 모습과 완전 다른 이 자상한 뭐지? 스윗하긴 해요 아 종수가 진짜 좀 스윗해요 종수가 뜯어보면 잘생겼어요 근데 아니 그 정도면 괜찮죠 왜 뭐 사실 아니 옛날에는 진짜 대놓고 잘생겼고 지금은 좀 약간 그.. 많이 아 지금은 살 좀 쪘어 좀 덮였는데 원판 자체가 잘생겼어 걔는 아 그건 맞아 근데 그때 뵐 때는 좀 살 안 쪘을 때의 모습인가요? 지금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건 인정해야 돼 네 그때는 되게 아 아닙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래 그.. 아.. 지금보다 차이는 조금 있네요 그래도 아니 그 종수가 그.. 이목구비가 그.. 대단합니다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상형 어떤 느낌인지 뽑아주실 수 있나요? 바뀌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스트리머분들 중에 좀 이미지가 그나마 비슷하다 양정 키워드는 양정 뭐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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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니요 진짜 궁금한 게 왜 변곤 오빠는 저랑 전상빈씨를 왜 자꾸 엮으시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아 그럼 싫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쌍배님이 진짜 그렇게 죽도록 싫은 건지 아니 아니요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애초에 엮일 그럴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아예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듣고 싶어요? 네 네 듣고 싶어요 이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어 거슬러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지독한 쓰리랑 부부 팬이었어요 아 그게 떠올라요 그 두 분을 보면 김미화, 김미화 네 김미화의 쓰리랑 부부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떠올라서 그게 끝났거든요 코너가 옛날에 또 보고 싶다는 내 개인적인 소망이었어요 아 근데 백세랑님이 좀 그런 이미지인가요? 음메 기사로 막 이런 이미지인가요? 서로 주거니 막 그니까 마치 안 감독님이 허리가 다 허리가 다친 백호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보고 싶기 때문에 경기에 내보냈던 것처럼 어 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 부인 여성분이 더 좀 기가 센 역할이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에 기가 약한 느낌 네 그리고 일자 눈썹이에요 네 근데 김한국씨도 한 번씩 카운터 날려요 어 어 그러다가 보통 이제 나중에 음메 기주고 하면서 끝나죠 응 음메 기주고 음메 기사로 모르시는구나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어 아 네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미한씨 역할이 아닌가요? 쌍배님하고 너무 싫은가요? 그런 느낌 아니 인간이 싫은건 아닌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거는 아 전혀 아니다 친구같은 애일도 있어요 역기에 건덕지가 없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다 네 그냥 친구죠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다 그리고 쌍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철수가 더 좋다 네 맞아요 아 철수가 더 좋아요 철수심 오빠는 그냥 좋아요 와아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근데 쌍배가 더 어울려요 대답을 보통 아니라고 할텐데 방송이면 그런건 아니고요 라고 할텐데 머뭇거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애 대법관으로서 쌍배로 지정하겠습니다 아 저거 진짜 그리고 쌍배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내가 요즘에 흘러내렸다 네 내가 요즘에 흘러내렸다 자기 객관화가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에 흘러내렸다 내가 얼굴이 좀 흘러내렸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성애를 자극하죠 네? 아 흘러내린 부분 촌농처럼 흘러내린 부분 촌농처럼 흘러내린 부분 그거를 쌍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계실 때 말했잖아요 뭐 들었어 남의 얘기 좀 들어줘 남의 얘기 좀 들어줘 남의 얘기 좀 들어줘 남의 얘기 좀 들어줘 퀴즈 할때만 들어 아 안듣는다 네 촌농민 음 있어서 듣지 않는다 예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매직빵님 예 충청도 출신이신가요 혹시 아 아니요 저 그 뭐고 고향은 서울인데 부산에서 어렸을 적에 좀 살았습니다 쌍배랑 접점이 있네요 쌍배님은 부산이죠 달라요 사투리가 달라 아 이거 접점이 없지는 않네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설마 매직빵님도 이쪽 그 이렇게 라인 타시는 건 아니죠? 어떤 라인 말하는거죠? 그 우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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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어 저 아저씨 어? 그게 뭐예요? 저 아저씨 결혼했다고 아니 오빠가 결혼하셨잖아요 나는 왜 켜 나는 아니지 쌍배랑 쌍배랑 당신이랑 둘이야 그냥 뭔 소리 뭔 우결이야 아니 팀천매님 그게 아닌데요 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매직빵님이 우결한다는게 아니고 예 악질 우결충이 아니냐 아 우결충 아니냐고 아 우결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거는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악질입니다 그냥 악질이에요 예 그냥 모든 분야의 악질이에요 백 회장님 어 예 어 네 아 저도 침착맨처럼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우결하려고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악질 라인을 타시는 건 아니죠? 라고 여쭤보신 건가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그 라인을 이미 타고있다고 말씀 중에 아니 저분은 장면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응 저분은 아 뭐 이상이에요 그 뭐지? 장면 이상이라고 장면 영도가 자꾸 제 방송에 옵니다 무릎 두들기면서 주펄님 머리 두들기지 말라고 계속 옵니다 알면서 저러신다니까 알면서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악질 우결충이 아니고 악질 호사가야 호사가가 더 넓은 범위거든요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아 그런 얘기 그 그 그래도 민찬이가 목탁체로 제 무릎 두드리는 장면은 그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목탁체로 두드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조우미님 지독해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스트리머들이 선도해야 되는데 전 진짜 오늘도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제가 여기 통화와 대화에 들어온 지 30분도 안됐지만 주펄님의 마음을 한 50%는 이해가 저 아저씨가 제일 이상해요 네 주펄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 침착맨님이랑 둘이만 좀 주로 활동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 베돌아지 줄레헌이 되시면서 뭔가 담금질이 필요해요 김기열이나 저 이런 악칠들한테 담금질을 당했을 때까지도 네 저런 평온함이 유지되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저는 이미 중압금이에요 자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계속 단단해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자 봐보세요 매직빵님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뭐가 있어요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불쾌한 사람이에요 뭘 해야할거야 와 불쾌하대 불쾌한 불쾌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주호민님 그 맨날 침착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 양말 아저씨 양말 언제 벗겨질지 궁금하다 내가 언젠간 벗겨질 텐데 라고 하셨는데 일생 수건이에요 제가 벗고 있어요 수건 사오 벗고 계신가요? 그 양말 기열이랑 저랑 합심하면 3개월이면 벗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아니 다 벗겨져 있는데 뭘 벗겨져 있는데 아니 이미 벗겨져 있는데 이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천사인데 너무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주변에 기열이 조롱해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찢어발겨 양말 찢어발겨지는데 기열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좀 친해지면 네 난리 나거든요 아니 제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 나중에 기열이 형도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서두르지 마시고 긴 싸움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한 천장 중에 한 50장은 벗겼어요 제가 안 싸우면 안 돼요? 예? 긴 싸움이라뇨? 왜 싸워야 되는데요? 맞아 안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일단 저 주호미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 70%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즐겨 해요 화가 안 났다고 하는데 항상 화가 났다고 하고 항상 모르는 척으로 해요 그걸 다 찢어발겨야 됩니다 다 찾아내야 돼요 본질을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분이 연기를 왜 잘하냐면 약간 찌라시 같은 존재다 찌라시? 왜 찌라시야? 아 죄송합니다 항상 연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해요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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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후군 실제로 돌고래 감독님이 극찬을 해요 연기할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고 연기가 어떻게 저기서 몰입을 해서 저렇게 연기를 하지? 아 근데 제 창 내는 거는 다들 몇 번 보셨나요? 자랑하듯이 말해 네 지금 지금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리랑 부부처럼 명창이네요 상빈씨가 있어야지 이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아 그건 맞아요 이게 혼자서 해봤자 이게 원래 창이라는 게 그 고수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옆에서 얼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고수가 있어야 돼 고수가 그렇죠 그래서 창이 된 거거든요 그게 쓰리랑 부부예요 그게 쓰리랑 부부고 그게 쓰리랑 부부입니다 고장 남명이다 이게 얼쑤 이렇게 근데 얼쑤 저는 그거 모릅니다 벌써 이게 북세랑 부부입니다 아 북도 갖다 놓으셨고 암튼 저는 그거 모릅니다 네 서른 살이시면 몇 년생이신가요? 실례지만 아 91년생입니다 아 91년생이 서른 살이에요? 저하고 딱 10년 차이군요 저 저 저 직박이 형님 있죠? 그 덴티스트 네 70년으로 시작합니다 덴티스트 덴티스트 음..잠깐만요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말고 나무위게 검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직박 치과 박정희 대통령 때 태어났어요 음 정권 아니에요? 나비 치과 이거 맞나요? 이거 바람만장한 사람을 사십니다 디스코드 소리가 좀 작은데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어? 뭐야 잠깐만 나 디스코드 이거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들리신 거예요? 아니 되게 작게 들렸는데 저 200으로 해놨어요 스테력으로 좀 들렸어요 계속 그 그냥 배려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백세랑님이 착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열 받아서 한 거고 와아 아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게 저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나는 침착맨 볼륨만 200%로 세팅하고 저도 200이었는데도 잘 안 들려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배려했어 저..저..저도요 저도요 아 이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침착맨님도 이런 배려 속에 크다보면 언젠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김기열 씨가 입장하셨습니다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주호민 작가님의 가짜 배려 진짜 배려라면은 끝까지 배려를 해줬을 텐데 그쵸? 가짜 배려 가짜 주호민 김기열 씨 여기 인사하세요 백세랑님이라고 네 서른 살이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롤을 잘하시는 미모의 스트리머 분 소개팅할 용이 있습니까? 아 전 시공인이면 좀 그런데 저기라서 안녕하세요 롤은 또 배척하나요? 시공인 출신 배척하는게 아니고 롤을 제가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백세랑님도 널 배척한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아무튼 안녕 안녕 철면수심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철면수심 님이 이상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김기열 씨랑 좀 다른 느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건데 알긴 아세요? 저 기열킹님 아세요? 아유 당연하죠 저 그 엠티방송 계속 봤는데 아 그래요? 개콘 황금기를 이끄셨던 특채 출신 개그맨 있습니다 아 저기요 굳이 아니 그거를 잠깐만 아니 왜 자꾸 그걸 얘기하는거지? 아니 좋은거에요 이게 잘못된게 아닌데 좋은거래니까 그걸 얘기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못해 아니 설명 안해주세요 뭘 설명을 해요 특채 맞자고 아니 좋은거에요 그런 특채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좋은거래니까 왜 특채가 좋은거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제가 살았는전부터 TV에서 뵀던 분인데 당연히 알죠 네 아 맞습니다 개콘 보셨나요? 예 그럼요 2005년에 데뷔하셨어요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둘은 나이가 같죠 하나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백설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열이 형님한테 그 개콘 하시듯이 유튜브용으로 꽁트 하면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네 하기 싫대요 그거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침창맨님이 침펄 토론을 안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아 아 네 원래 자기가 많이 하던거를 하면 싫어하는거 그런거 있잖아요 아니 그 이유가 귀찮아서였어요? 네 나 귀찮아서 안한건데 저도요 하하하하 웹툰 안그리시는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어 오빠 방송케서 웹툰 그리라고 하면 좋아요? 아니요 까봐요 그런거랑 비싼거에요 아 그래도 특채 이게 아깝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개그맨을 말하려는다는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개그맨은 개그맨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아니 이러면은 오해가 더 쌓여가는데 저는 이제 공채로 그 막내 때부터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편입이 된거에요 시험만 안봤을 뿐이지 네 그런게 좀 있어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또 그러니까 공채같은 개그맨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할만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안하면 되잖아 왜 아니 알 권리가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거 아니에요 아니 하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걸 알게 된다니까 작년 작년 그 6월달에 그 제가 침척에 방금 나왔는데 그때도 굳이 그때 얘기해가지고 하하하하 그때부터 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예 굳이 이렇게 말씀 안하셔도 돼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아 근데 저는 그 특채 공채 시스템을 알잖아요 김기열씨 폭소클럽 해갖고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가 네 시험을 안보고 개그맨이 그 되신건 맞잖아요 아 그만하시죠 아니 그런데 그건 그런데 예 종수 언제 오냐 얘 종수 데려와 왜 안오는거야 아니 사기 좀 바꿔 이거 아 여기 파티가 수심오빠 없으면은 여러분 종수방 가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위기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지망이 기열이 형이에요 참고로 이지망이 종수가 일지망이고 이지망이 기열이 형이 가시기 전에 빨리 오늘 확정 짓고 가시죠 예 뭐를 확정을 지어요 오늘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전장 대회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집에 안 간거에요 와 근데 왜 수심오빠가 여기 파티에서 왜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아니에요 누가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존중해주고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요 제가 말한 1지망 2지망은 구심점을 말한거에요 구심점 모임의 구심점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거에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바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얼마전에 이 하스스톤 전장 대회를 하면서 철면수씨님이 꼴찌를 했어요 원래 제일 잘해야될 분이 아 그때 타겟이 바뀌었다는거 아 그러면 안 그랬는데 그때 꼴찌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저랑 붙어서 제가 꼴찌를 만들어버렸어요 맞아요 아 그때부터 불과 얼마 안됐어요 한 3주 전부터 그렇죠 샌드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탱커 메인탱커가 바뀌었죠 아 왔다 야 너 왜 이렇게 웃겼어 아 아 정수씨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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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씨가 반가워 형 맞고 있었어요 저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으셨어요 아 지금 탱커가 필요했던거에요 아니 아니 우리 이럴수록 정수씨한테 잘해줘야되요 당연하지 맨탱 왜왜왜 정수씨 소중한거 다 알았죠 저 지금 도박중이거든요 잠시만요 도박? 왜 저를 도박? 아니 근데 철수님 혹시 그거 그 제가 말씀 한번만 드릴게요 그거 아셨어요? 뭘요? 저 오늘 들었는데 네 백설양님이 철면수씨님을 이상형으로 찍은적이 있대요 와우 아 그거 영도로 영도로 많이 봤어요 몇번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랬을때 음 역시 그렇구나 뭘 역시 그렇구나에요? 뭐 나가는 사람 나는 인기가 많아 이런 느낌인가요? 아 희재씨 아 오랜만이에요 우승 축하드려요 아 아 예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우리 희재님 기분 안좋겠네 이거 왜 안좋아요 왜 안좋아요 왜 안좋아요 안좋아요 너랑 좋겠냐 그걸 조롱하네 아 원래 어딘가에서 조롱을 받으면 어딘가에 풀어야 돼요 그 백설양님한테 푸는거에요 지금? 아니 푸는다기보다는 왜 그냥 반가우니까 장난치는거죠 아 그분이 원래 이제 친하고 하시구나 저는 잘 모르는 사이지만 네 아 예전부터 별로 안치네요 아 그치 너무 또 친하면은 좋아하기 또 부끄러울 수 있지 아 아 말도 안돼 아니 뭐 그냥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요 근데 침착맨 또 마이크 꺼놓고 침착맨 또 마이크 꺼놓고 오빠 오니까 침착맨 또 화장실 주의하다 네 네 아 저 더우니까 가풀사 됐다고 네 81년생들은 약간 낯가림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아 아 저 지금 지금 주사위 굴리는 중이라 이게 안 끝났는데 사람들이 화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야추 야추 아 호빈 형님도 계셨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오늘 같이 하시나요 쥬오미 작가님 아니요 저는 구경하려구요 아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엔 간군이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여섯 명이니까 두 명 더 하면은 네 여덟 명이 서버 빌려서 하는거 얘기하려고 하죠 서버 빌려서 하는거 또 얘기하려고 하죠 하하하하 아 기열이 형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니 아니 여덟 명 서버 무쇠 또 나오려고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서버를 자기가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여덟 명이 하면 좋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 천명수 씨 아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덟 명만 만들어오면 해준다고 하세요 만들고 날짜를 잡기를 했었잖아요 네 두 명만 더 있으면 되네 두 명만 맞아요 두 명만 더 있으면 돼요 핫스톤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 백설양님 혹시 하실래요? 전장 하실래요? 어 어 저 전장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핫스톤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냥 하셔도 그냥 바로 기열이나 철수는 이겨요 근데 저 옛날에 핫스톤 기억나는게 조광현 이겼었어요 아 아 조광현 네 와 막강하네 조광현은 잘하지 그러면 백설양님이랑 제가 한 분 섭외한 승호아빠님 계세요 어 네 음 공량이 갑복이 우리 그거 안 한다고 하면은 승호아빠님 제가 샌드박스 본사에서 만나가지고 여쭤봐서 하시기로 하셨었거든요 아 하기로 하셨어요? 어 그 원래 우리가 뭐 한 명씩 추가로 원플러스원으로 데려오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승호아빠님한테 어 제가 승호아빠님 추천드려서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니까 저 안그래도 내일 승호아빠님 뵈러 가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확실하게 어 승호아빠님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전장에서 만났어요 어 전장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제가 이겨줬어요 그니까 아주 적당한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 승호아빠님한테 가입비 말씀드릴까요? 가입비 얼마로 말씀드리면 되죠? 저희 뭐 네똥이만큼만 어 전장 대회 나가는 거 가입비가 있어요? 크흑 이제부터 아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예예 그럼 주호민 작가님도 다 내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이랑 주호민님이랑 주호민 형님이랑 뭐 영태 형이랑 뭐 이렇게 몇 분 이번에 새로 가입하면 기어리 형이랑 계시잖아요 네 일단 소고기 한 번씩 어차피 먹어야 되잖아요 예예 한 번씩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약 대략 얼마입니까? 저 비건 하려고요 이제 비건 형 비건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다른데 제가 옛날에 소고기집은 못 가고 돼지고기집에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히오스 끝나고 그쵸 그쵸 그때 55만원인가 나왔어요 아 저 형은 비싼 거만 먹어 비싼 돼지고기집이었어요 삼겹살집 갔는데 뭘 비싸 아 비싼 삼겹살이었어요 그거 근데 형이 거기 병원 근처에 있는 거지 아 거기를 갔거든 44만원인가 나왔는데 몇 분이 가세요? 몇 분이 가서 좀 많이 갔어요 한 열 명 열 한 명? 그러면 그 정도면 삼방이죠 맞아 그리고 직박이 형이 지금 냉면 얘기하시는데 냉면도 저 형이 제일 먼저 먹자 그랬어 난 냉면 먹을래 거기 근데 그러면 좀 싸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신정민씨랑 그때 직박이 형이랑 셋이 갔는데 6만원인가 나왔어요 거기 맞아요 이런 거 있으면 직박이 형이 다 내니까 꼭 이런 거 있으면 직박이 형 부르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꼭 부를게요 소고기 그거는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 번씩은 사야죠 아 그쵸 저희 3소고기 남았어요 소고기 황칸 그러니까 직박이 형은 혹시 조민 작가님 그거를 바베큐 파티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 그것도 아니죠 형님 어떻게 조민 형님 그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바베큐는 예 그냥 하는 거죠 수급되는 양이 적어요 아 칸이 작아서 아 제가 그 조민 작가님이 만든 거 먹어봤거든요 예 맛있나요? 미쳤습니다 셰프님이 만든 거 같아서 야 원 스파이크에요? 예 그러면 그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굽는 그거 예예 그거를 큰 걸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매주 하시지 않나요? 파티를 그러면은 저희가 자주 갈게요 한번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죠 네 주민 작가님은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세요 구매하실 때 돈을 다 모으시는 건 어떤가요? 돈 걷어가지고 그건 좀 어때요 직박이 형이 있는데 저희가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요 그 바베큐 판때기를 사는데 돈을 모아준다고요? 예 아니 그거 우리 엠티때 그 공금 도네이션 200만원 쌓였어요 그거 그거 쓰세요 그거 주오미님 다 드리고 우리 200만원어치 놀러가서 거기서 놉시다 그거 다 드리고 500만원어치 쓰죠 거기서 좋습니다 가능은 한데 네 근데 그러면 제 얼굴을 못 봐요 저는 계속 마스크만 쓰고 계속 고개만 굽고 숯 갈고 그냥 숯 아저씨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옥냥이 데려가면 옥냥이가 합니다 심창맨님이랑 계셔서 주오민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심창맨님이랑 저랑 있죠? 제가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제가 셔틀 하겠습니다 슛 셔틀 그리고 누가 해도 심창맨님 상대되는 사람이 하는 거라 준비물 있어요 준비물 각자 그 철물점에서 해머 하나씩 사오세요 왜요? 별채가 있는데 그 뿌시개 저게 집인데요 대개 별채가 하나 또 있어요 그 창고 같은 별채가 거기서 먹을 건데 거기서 뿌시개 다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번에 리모델링까지 그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해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돈 좀 드렸거든요 그 그 뿌시는 맛 날 겁니다 대리석 깨는 맛 여기 안산 아니에요 용인이에요 4분 남았네요 리그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그 백설량님 어딜가 네? 전장하실까요? 아니 지금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리그 아니 네 불러오면 주시면 예 당연히 하죠 네 그 벌칙도 있고 막 그래요 진짜요? 네 진 사람은 대가리 깹니다 진짜로요? 예 망치로? 예 피나게 그리고 백설량님 축하드립니다 백설량님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라지 배도라지 주변인으로 승급되셨습니다 네 배도라지 주변인으로 승급되셨습니다 각종 각종 모임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실 텐데 아 그래요? 많은 참석 어 일명 배주변 배주변 주변인 다들 주변인에서 시작 네 조오민 작가 님도 주변인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요새 직방장님 몸짓 불리기에 약간 흥이 나신 것 같아요 몸짓불리기가 더 불리면 안 돼요 네 너도 너도 부러... 그만 불리세요 우리 회원분들 불리는 거 금지해요 아 배변인이 뭐예요 여러분 아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배변인이라니 심하시네 배도라지의 배변인 배변인이요? 너도라지 주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심창배님 준혜원 주제에 정혜원한테 그러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혜원한테 아 아 컨텐츠 할 때 이제 뭐지 예를들면 롤 내정 5대5를 한다는데 전원 참석이 어려울 수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모실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환영이 그런 의미의 주변인을 말씀드린 것이지 뭐 부담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뭐 있던 없던 그냥 저기 종이쪼가리 같은 그 뭐 저번주에 산 로또 뭐 까먹었다가 주머니 어 이거 있었네 뭐 그런 존재 예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백서량님이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죠 아 저는 좋아요 아 저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페어 타이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 본인이 긁은 복권이라며 예 오빠는 저랑 재논지원금이에요 예 오빠는 저랑 달라요 다른 분이랑 달라요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좀 그러네요 침창민님 그 저쪽 팀에서 약간 좀 천대받고 계시네요 누구요? 침창민님이요 저 저 제논지원금에서 천대받는다고요? 예 전 회장님이 전 팀장님이 천대받는데 전 팀장님이 누구야? 제노님이요 제노님이요 제노님이요? 예 그 역할 담당하고 계세요 천대받는 거 아 그래요? 예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에헤헤 하하하 cél 좋은 밤 되십쇼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에헤하 나 백선영님 들어가세요 네 수고신 다 사랑합니다 가학뱉겠습니다 왜이래 부끄럽게 아,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야. 안녕. 와, 스윗타다. 스윗타죠. 스윗남.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대회가 시작됐어요. 잠시만요. 저 호빈 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형님, 대회는 참가 안 하시는데 참가나 싶다는 이유가 혹시 누군가를 조롱하는데 동참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 혹시나. 예. 저 아직 작업실에서 이가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냥 보면서 하겠다 이거죠. 뭘 조롱을 합니까, 제가.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혹시 해가지고. 일단 디스코드는 와주세요. 네. 끝나고. 인성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전 살면서 저렇게 포커페이스에 남의 어떤 시기질투 이런 거 다 묵묵하게 그냥 웃어 넘기시는 인격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기질투를 누가 하나요? 주변에 하는 분이 있나요? 그게 넌가요? 저는. 본인 얘기. 예. 어떻게 알았지? 누가 봐도 너죠. 역시 특채는 눈썰미가 달라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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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거랑 해. 아니, 난 좋은 뜻인데 왜 이거를 당사자가 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요. 저기요. 작가님. 작가님. 왜 그러지? 아니, 나도 오늘. 나 오늘 특순대국 먹고 왔거든. 저도 특곰탕 먹었는데. 그죠, 그죠. 저 어제 새벽에 저기 특곰탕 먹고 왔는데 일단은. 형이 그냥 특을 좋아했네. 특을. 특채질이네. 특을 아시죠. 아니, 이제 특은 또 눈치를 좀 보는 건 있어요. 눈치를 잘 보는 건 맞아요. 그런 건 있죠. 눈치를 보기에는 에러심이 많아요. 특툰을. 다 이기고 특등해. 아, 특등이라뇨. 기열이 형은 4등에도 특등이라고 합시다. 아, 오케이. 기열이 형은 그럼 몇 등에도 특등. 특채로 1등 해드리는 거 어때요? 이번에. 무조건 특채로 1등. 찬성합니다. 특채 1등. 아, 이거 타겟을 바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오늘. 전환이 쉽지 않아. 계기가 있어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특채로 넘어갔어, 지금. 아, 김기특 형님. 김기특. 종수. 너 형님들한테 예의 없어. 여기는 나이문화야. 한국은. 아니, 나는. 아이는 나보다 많으시지만. 준혜원이시니까. 특채로 정혜원 되기 전까지는. 아, 정혜원이니까 이해합니다. 특채로 정혜원 시켜드릴까? 아니. 정혜원 아니에요? 아, 그 정도 했을까. 책을 그렇게 좋아하니 형님들. 아, 종수 딜탱이었어, 이거. 저도 많이 모아놨죠. 아, 자리가 한 자리 비긴 해요. 정혜원 자리가. 아, 그건 말해. 정혜원 5인 고드핸드인데. 고드핸드 자리가 하나 비었어. 아니, 이러면 지금 오해. 난 왜냐면. 이게 사실 인식이 좀 저기여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난 인식이 갈리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지도 몰랐어. 응. 갈린다고요? 또. 아니, 근데 이게 편입이 돼요. 기주로 편입이 되는데. 중간에 되면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막내 첫날부터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박이네요. 젊으시지. 아, 그래요? 근데 왜. 저하고 얘기할 때는 왜. 집합 같은 거 안 갔다고 하셨어요. 아니, 가. 가요. 다 갑니다. 다 가요. 꼬박꼬박 다 가요. 누가 부르면 가. 아니, 그건 왜. 열외한 거 그런 거는. 특채나 열외한 거 그런 거는. 아니, 저희 열외을 안 했어요. 그만하시죠. 대회가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합시다. 가시죠. 하시죠. 대진표 추첨 좀 부탁드립니다. 대진표 추첨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진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박이 형님. 그 스쿼드 모드를 좀. 스쿼드 모드 발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스쿼드 모드로. 네,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지금 딱 하겠습니다. 이제. 4회차인데 아직 우승 못하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아. 아, 이거 좀 분발하셔야 돼요. 저예요. 그렇죠. 기특이 형이랑 병건이. 아, 씨. 야. 그러니까 나만 꼴찌네. 한 분은 특채로 1등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에요. 편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4회차의 마지막 기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기신 분들. 특채로 정회원 올려니까요. 아니요. 특 얘기를 자꾸. 특별히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알았어요. 제가 나머지 정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해볼게요. 초대 보냈습니다. 스쿼드 스트리밍. 네, 알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아이고. 철수 기특해. 그런 생각도 다. 어, 저 한 명만 초대해주세요. 맞습니다. 아, 저는 맞습니다. 초대요? 저게 눌렀어요. 네, 초대. 초대. 어느 분 방송을 보는 게 가장 시청이 좋은 거죠? 스쿼드 모드로 보면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안 왔는데 다시. 왜 이러지? 특별한 시스템. 자, 준비되신 말씀이신데. 차라리 돌릴게요. 어, 저거 안 왔어요.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안 오는 거죠. 난 그 초대를 받아본 적도 없어. 그냥 초대를 계속. 난 그 방이 없으니까. 초대를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근데 스쿼드를 어떻게 봐요? 스쿼드는 이제. 초대 취소했다가 다시 할게요. 그 매직방님이 켜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아직 안 켜져서. 기어리 때문에. 다시 보냈어요. 왜 안 오지? 하만 좀 특별하네요. 특별하게 너만. 특채가 안 가는 거 아니야? 왜 안 가지? 그만하시죠. 예. 본인이 불편하신데. 찜창맨이. 그만하라고 하는 건 나중에 네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껴놓으려고. 맛있는 거 아껴먹으려고. 지금 명도 끝내요. 나중에 뒤에 이렇게 하지 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전 사는 이유가 없어요. 뭔지 사는 이유가 없어요. 나 오늘 이 대회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오늘만 기다렸는데. 찜창맨이. 예. 단체반에 누구를 할 거 없이 먼저 계속. 맞아요. 먼저 잡았어요. 맞아요. 너무 과혹해요. 자 그러면 기열이형 스쿼드 모드 되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사다리 탑니다. 자. 띠디디리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레이좋밤님. 저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만. 에이좋입니다. 에이좋. 안 해야돼요. 에이좋.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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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김기열 형님.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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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기열 형님 예숨입니다 와 아 기열이 형 누구랑 하나요? 예? 형! 내 직박이 형이요 아 직박이요 아 아 아 몸 좀 풀어놨죠 아까? 낮에? 아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제일 쉬워 진짜 얘네 다 잘해 나 나 아 나 오늘 오늘 컨디션 좋은데 딴 게임에서 다 써버려 가지고 근데 기열이 형님 네 종수랑 하는게 더 편하시.. 하지마 혹시라도 바꾸기 원하시면 왜냐면 종수가 종수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단기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자 특채 덤벼 가자 자 그러면 두 분 자 시대니까요 우리는 안채에서 두 분은 특채에서 우리는 여기 특채도 만들어 놔야겠다 안채 말고 특채 하나 만들어 안채 이거 별로야 알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독하다 진짜 덤벼라 특채야 그만 하세요 그만 덤벼라 세상화를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어 근데 기열이 형님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삐지신거 아니죠? 아니아니아니요 저는 이건 삐져도 삐져도 그거야 아쌰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심장년이 특채 만들어주시고 그때 시작하시죠 벌써 만들었네 특채를 왜 만들었어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특채로 내려갈게요 계열이랑 제가 특채로 내려갈게요 네네 역시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안채 사랑방원장실 야 이게 이 맛이구나 뭐 4절에 5절 6절 10절까지 해도 재밌네 아 남 놀리는 맛이 이거구나 아 난 마음이 무거워 아 왜 아니 이게 좀 이거는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다고? 그럼 너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아니 왜 다들 왜 나만 해야되는데 자 자 그러면은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죠 저 그리고 잠깐만 까락시베 붙여야됩니다 앞에 오 붙였습니다 까락시베 네 제가 특채 가서도 말하겠습니다 아 스쿼드모드 스쿼드모드도 재밌어요 이거 형램돌 특... 아니 뭐지? 아 갤락시베 붙여야됩니다 앞에 네네네 붙이세요 앞에 제목에 저 방지에 붙인거 같은데 저 방지에 붙였어요 그 질겜하십시오 제가 올라가보겠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쉽지 기열형님이 받아오신게 갤락시베 그거래요 그 휴대폰이 아니고 그 그래픽카드가 있대요 와 좋다 지포스 1060 인데 아 난 해야되는데 아 근데 병걸씨 갤럭스 배가 아니라 갤럭시 배 아닙니까 스펠링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읽을땐 갤럭시야 아 읽을땐 갤럭시요 예 네 저 왜 핫세스톤 소리가 안나죠? 응 그거 까지 제가 똥까지 다 닦아드려야되요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그 똥이라는 표현까지 죄송합니다 소리한번 안났다고 지포한테 지금 아니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조심하게 자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예예예 말씀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예 전 대회 구경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질게임하십쇼 예? 마나? 아 그거 아직 안그려졌구나 어 진짜 소리가 안나는데 그 아 혹시 재부팅에 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게 가끔씩 컴퓨터가 오락가락하면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부팅 한번 해보면 금방 됩니다 예예 기다리겠습니다 정혜원은 그럴 수 있어 아 정혜원은 그럴 수 있지 자격이 있어 그리고 준혜원은 무조건 정혜원이 하는 거를 전을 굽든 뭐라든 기다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정확합니다 아 잘 아시네요 침착맨님도 이제 슬 준혜원 자리 좀 경험하시다가 경험 쌓고 다시 올라오셔야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개선을 다 해주세요 그렇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많이 좀 그 참고해주세요 제 이런 행동들 예예 근데 뭐 컴퓨터가 뭐 정부에서 준 단말기 쓰세요? 왜 이렇게 슬슬 시동 거시는 거예요? 이런 거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궁금한 거 물어본 거였습니다 아 정부에서 준 단말기는 아니고요 제가 제 돈 내고 산 겁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저 중학교 때 단말기 나눠줬어요 저 그 도서관에서 아 진짜요? 모르는구나 옛날에 컴퓨터 그 없으면은 그 빌려줬어요 아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아 그걸 몰랐네 저한테 원하는 포지션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눈치 없는 예 자를 수행하고 있어요 300% 수행하고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생각하시죠 눈치 없는 거는 종수 씨만큼 소화를 못해요 어떤 회원도 그 죄송한데 예 왜 눈치를 봐야 하죠? 그니까 이게 봐 이리 눈치 없는 멘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왜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예 그니까 이런 건 재능의 영역이다 근데 침창균님도 네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죠? 남 놀리기 비판하기 그럴 때 가장 행복하기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놀릴 때 가장 행복한 그 미소 진짜 이거는 억울합니다 뭘 억울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공익을 위해서 남들이 말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대 메고 말한 거예요 다 니가 말한 것도 웃기죠?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독한 선동꾼이에요 남들 남들 다 선 앞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선을 막 넘게 되잖아요 자기는 한 발 뒤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데려와 놓고 선 넘지 말라고 해요 아 선을 누가 봐도 넘고 쉽게 만들어 놓고 다 데려와 놓고 아 지금도 아까도 기열님한테 그랬죠 근데 넘은 사람 잘못이잖아요 아 그래요? 선 앞에 데려 놨다고 넘으면 넘은 사람 잘못 아닙니까? 그 절벽에 사람 갖다 놓고 떨어진 사람 잘못이라고 왜 굳이 그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형님 포장을 잘해주셨는데요? 쟤는 그냥 놀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호민영을 완성시켜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조커와 다크나이트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요 호민영은 이미 그 방법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아 중독되어 버리셨구나 놀랍게도 저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아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처럼 그쵸 하하 봤단 말이에요 저 그거 아 보셨어요? 네 아 저거 영화관에서 봤어요 여기 아 그래요? 네 힘드셨겠는데? 네 중간에 좀 일찍 나왔어요 아하 침탈은 지금 몇 점이에요? 9200점입니다 오우 높으시네 오늘은 좀 연습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판도 안하다가 그냥 했는데 오늘은 한 9시부터는 좀 했습니다 오우 승률이 좀 괜찮던가요? 오늘은 좀 운이 좋았는데 이제는 운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다행입니다 왜냐면 운을 다 썼기 때문에 아 자락서스 할까? 자락서스가 요즘에 좋던데 자락서스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나 자락 좋던데 저는 오늘의 운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멀록이 없네? 멀록 없는 판은 진짜 악마가 깡패인데? 진짜로? 그럼 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악마가 깡패야 아 잘못 눌렀다 아 목을 눌렀어 유돌아 별론데 유돌아 별로죠 유돌아 저는 오늘의 운빨 테스트 핀님입니다 핀님? 핀님? 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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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락서스 쓰면 명인사고 좋았는데 퀘님 좋게 이렇게 벌받는거야 표리부동하게 살면 이렇게 벌받아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자아하 요크터스크 켈타스 도라 이세라꺼 가져가셨네? 네 이세라 가져갔습니다 요즘에 이세라 어떻습니까? 좀 저 궁금한데 어... 개인적으로 요새 메타에서 멀록과 용덱이 아주 높은 티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라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단일 덱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 페치스, 자락서스, 이세라 이런거 중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플러글까지 그래요? 물어봐 놓고 건성으로 드는 느낌은 제 기분이 다신거죠? 아뇨아뇨 저는 그래요 하고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후쿠터스크가 부동의 1등인가요? 아니면 라팜까지? 후쿠터스크가 그냥 1등입니다 1티어가 아니고 1등 1등? 옛날에 그... 띠리온?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요거에 요거? 아니 요거에 요거가 좀 들어가고 있나봐 이거 가져가고 싶진 않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이거 아니면 요거 요건데 라팜이 없네요 잠궈보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쓸 수 있으니까 뭐야 아 나 이거 봤으면 나도 없었는데 필름업 리노업 사라졌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음 날 청소해버리겠스 날 청소해버리겠스 기분좋아졌 기분좋아졌 요거 좋아보이는데 요것도 펴는데 요거나 요거합시다 얘도 좋은데 얘도 좋은데 여기 들어가면 좋아 이거 구제할 필요가 없었네 어차피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할건데 오목작 요omination 요더라는 데 안 맞고 가네요 요 Key 요등이 왜에 맞아야해요? 나 realizes 압박하드 구제 지금 세위 펌건load 근데 모르는구나 종수 전장 이기고 얘기할래? 너 몇 점이니? 아직 왜 왜 잘 나왔어? 못 나왔는데 어? 좋은거 황금이 좋은게 나온거야? 발견이 좋은게 나온거야? 황금도 좋고 발견도 좋고 그래? 왜? 싫어? 내가 잘되는게 싫어? 너랑 나랑 지금 덕인데? 종수도 어쩔 수 없구나 뭘 어쩔 수 없어 옹졸하구나? 옹졸해 어쩜 이래? 어떻게 이래? 너네? 만나지 말자 우리 만나지 맙시다 한동안 연락하지마 연락하지마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뭘까? 이겨율일까? 아니면 뭐 유명이? 1등 재능이 없지? 어 저쪽 센데? 후크더스크? 미쳤는데? 아 아니면 그건가? 토큰 황금도 해가지고 뭐 황금웨어가? 황금웨어가 그건 아니야 야 너무 잘 싸웠다 너무 이쁘게 싸웠다 후크더스크도 발라버렸어 아 후크더스크를 발라버렸어? 나 지금 후크더스크 만났는데 아 내가 여기서 저 터지면 어떡하지? 후크더스크가 굉장히 세 참고로 후크더스크 마이애브 쉐드스 아 넘어갈까 그냥? 나 이거 센데? 요렇게 지금 후크 이길 수 되냐고요? 얘가 황카를 하나 만들어서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도 나쁘지 않아 뭐 맞지 뭐 뭐 맞아봤자 뭐 한 8뎀 10뎀 맞겠지 뭐 지금 세니까 5뎀 정도 맞겠다 맞아도 후크더스크가 굉장히 세인데 네가 후크더스크 이겼다는 건 넌 더 세단 얘기네 지금 타이밍에 세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세다 몽이 3마르니까 이경영이 나왔네 그지? 황금으로 이경영 뽑고 그 다음에 사성에서 뭐 칼도영이나 아니면 그러면은 에호박 오븐 시리즈 뽑았나 보네 예리해 예리해 확실히 예리해 멘사는 달라 근데 맞췄는데 왜 기분이 나쁜거지? 멘사라고 해도 뭐라그래 아니아니 아 네가 좋은게 나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얘가 얘가 여기만 안 때렸으니까 무슨구 나왔는데 그죠? 이겼을 수도 있는데 쨌는데 쨌는데 비겼네 새로운 가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 왜 널 만난 애가 이 애는 이거랑 너무 좋은데? 이거를 바꿔놓는게 좋나 이거 한번 해놓는게 좋나 아 많이 세요? 나 좀 약간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예 저는 지금 말이 안 돼요 아 그 정도에요? 예 아 나 좀 별로 안 센데 저는 유도란데 황금 애호가를 찾았어요 황금 애호가를 찾았다고요? 예 어떻게 황금 애호가를 찾죠? 사성이니까 근데 내가 지내? 아 아 이름이 황금 애호가구나 그 저거 어딨어 이겨형이 이겨형이야? 얘가 있으면 이겨서 용기병 집행자 있으면 이기더라고 아 있으면 이기니까 이겨형이라고? 예 라임이 쩌시네 야 저거 너무 어 잡았다 그러네 근데 이걸 내가 왜 져야되지? 내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어 뭐야 아니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내가 이걸 왜 져야되는데 내가 이걸 왜 져야되는데 제가 꼭 설명해드려야되요? 네 해보세요 개못하니까 되는거야 종수씨가 개못하니까 쎈는거야 쎈다고봐 쎈다고봐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지 그럼 잘하든가 아 아 죄송합니다 얘도 째도 되겠는데 아 기다려요 진청맨님 지금 근데 지금 안 째도 돼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걸 바꿀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걸 바꿀까? 아니면 이거? 아니 질수도 있지 아니 내가 이겨일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못사웠는데 나 억울하잖아 두판다 아 이기고싶다 되게 이기고싶다 근데 심창민님 예 내일 뭐 저거 하신다면서요 실버 켜낭 예 켜낭으로 하시니까요? 8시 9시쯤에 몇시까지 하실려구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어 한 모르겠어요 하다가 안되면 저 자야돼요 그럼 그게 현황인가요? 벌칙을 정해야죠 그 대신 안그러면 현황이 아니니까 아 그렇네 벌칙은 정하면 되잖아 뭐하실건데 알아서 뭐할게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따윤님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아 다른사람 놀릴땐 그렇게 신나고 자기 분석받는게 까칠해요 아 웃길려고 그랬어요 제가 웃길려고 아 웃길려고 제 안에 그 웃기고 싶은 DNA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잘 써먹는다 이거 진짜 아 안죽었네 종수씨랑도 나중에 한번 둘이 같이 하는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포더킹 같은거 어 그쵸 포더킹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안그래도 오늘 낮에 옹냥이님과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예 요새 그 다른 분들이 어머머스 마니아 지더라구요 예 그거를 하니마니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옹냥이가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봤는데 좀 어렵대요 옹냥이가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 나중에 개선생활했어 호호 아 뭐냐 어 아 아 내가 너무 약한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침착맨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지는데 나는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쵸 그냥 질 것 같은데 저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종수씨의 한계죠 지기만 해 와 아주 그냥 오늘 나한테 지기만 해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근데 스윙이 나쁘지 않아 계속 다 내가 이기는 형이 더 많이 나와 근데 이따구 싸워서 지면 죽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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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ility 아 아 아 용은 뭐 붙일 게 없잖아 유영은 붙일 게 없는데 으흠 является 어 помог 아 형 누구를 만나你有 1 나 육섬을 찍었다고? 예 왜요? 그건 제 마음 아닐까요? 아 네 마음인데 물어볼 수 있는 건 제 마음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갑니다 어 너네? 아유 괜히 올렸다 이번엔 확실히 딱 했어야 되는데 저 죽어요? 아니요 저 올려가지고 약해요 그니까 나는 넌 줄 알았으면 업 안하고 찾았죠? 다음에 올렸죠 그래서 저도 업했어요 아 나 올려서? 어 너도 육성이네요? 어 너 되게 세네? 안 세요 되게 약해요 아 이거 내가 지겠다 아니 이건 제가 졌어요 맞아요 확실해요? 3번 전에 어 우리 다 패고 댕기네 지금? 황가가 두 개잖아요 그럼 황금 헤어가 지금 한 25분 정도 컸을 거 아니냐 아뇨아뇨 황금 두 개 밖에 없어요 나중에 찾는 황금 어 이거 달 싸우면? 아잇! 쟤 같은 거 왜요? 아 대포를 쳐 시작하자마자 속속하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주의해주세요 아 종수씨도 왜 내꺼 이거 쳐요 용기병 지평자 잠깐 근데 너 불안이 불안이 왜 황금이에요? 영능성 황금불안 찾은거에요? 예 근데 용 용이라서 찾을 할게 없어요 붙일게 그럼 팔아요 빨리 팔게요 아니 이거를 형 황금불안 잡았다고 아 먼저 나오네 고잉 대리호 출동? 종수씨가 좀 먼저 나온다 결과가 아 좋게 나온거죠 아 좋게 나온거죠 와 되게 쎄다 이거 옆그레이드 했으면 내가 좀 더 패스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맨날 지는게 아니라 침착몬한테만 두번 전 진짜 다 했고 있잖아요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이는 줄었지만 아 너무 잘하는데 윈기 쥐어 있습니다 오우 야 너무 속상한데 지필드가 그래요? 이세라인데 용주군 지금 마이에브리도 가고 이브라도 가고 얘네가 지금 이번 턴에 칼렉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이런걸 잠글 여유가 없어요 뭘 뽑아야 되냐 몽기병기 품자랑 야 얘 쎈데? 마이에브 개쎕니다 안 터졌어 세게 맞겠다 얘가 이거 안때리면 조졌는데? 저 19댄 맞았어요 마이에브가 쎌거 같긴 해 아마 종수씨 만날거에요 종수씨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럴거면 난 랩업을 왜 한거냐? 아까 누구 만났지? 얘 만났나? 저 아까 누구 만났어요? 왜 캣닷에서 만났어요? 저요? 내가 전 턴이 누구랑 썼는지 몰라서 총 상점인데 21122이 뭐냐 이게 또 내가 죽을거 같애 이번엔 끊은거 같애 누구 만나요? 저요? 마이에브겠죠? 물어볼 일이 없네 마이에브네 마이에브는 저보다 더 강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죽음의 기사에게 음료를 대접했는데 아 글쎄 아 글쎄 아 글쎄 어 100% 나왔어요 쎄 되니까 더 쎄졌을까? 큰 나쁜 취급회가 있잖아 야 나 어떻게 얘만 골라서 때리지? 아 내가 너무 말도 안되게 떴어요 아 내가 너무 말도 안되게 떴어요 근데 전장이란게 이런거죠 난 또 질거에요? 예 근데 괜찮아요 지난 3회차에 제가 우승할때도 첫판 치고 두번째 세번째 판 이기고 결승 2연승 했어요 다 큰 드림을 그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종수씨가 마음이 편해진다면 다 큰 드림을 그려줄때문에 아 난 된줄 알았네 황금브란 나오면 1등 할 수 있거든 너무 늦었잖아 어 근데 왜 안사요? 뭐요? 저거 볶은 서들손거든요 그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맘 아닐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첨부도 씌워주기 때문에 어 이거 비슷할거 같은데 상대는 아까 아니에요 상대가 훨씬 세요 근데 침착맨님은 나디나가 있잖아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게 제 지론이죠 아니요 아 황금브란 팔꺼우면 나눠주지 그랬어요 제가 또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제 마음이에요 상대가 아직도 없구나 나디나가 아직도 없구나 나디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때려서 효율 극대화 이번에 끝났다 끝났어 1등으로 끝났다 또 다른 것 찬착맨님 끊쿠르크 플렉스 아까는 나디나가 안 터졌는데 이제 터져가지고 아 잘하시네 혜찜창민님 아 종수씨도 잘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잘 풀려서 원래 3등이면 이겨야 되거든요 아 허락허락하지 않네요 디어리형이나 직각이형이었으면 벌써 이겼을텐데 아 그렇게 또 남을 깎아느냐 돌아가면서까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혜원이라서 넘어가는거에요 정혜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불만 갖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걸어주세요 제가 아까 걸었으니까 네 화장실 좀 다녀올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아 나 참 아 나 참 꼭 그거 같네요 영화에서 아 나 참 아 나 아까 너 봐준거 알지 나 이제부터 진짜로 한다 그리고 진은 엑스트라 1 아 나 참 야수 아 임창정식 연기 뭐가 좋아 진짜 일리다냐 이거 앵묘 나오면 저러면서 자켓버슨 멀럭패님은 야수가 깡패 아니야? 일리단 좋아? 확실히? 근데 앵무가 나와야잖아 어 시작했네 또끼야? 요즘에 또끼가 좋아요? 일리단이 좋아요? 에? 에? 뭐라고요? 또끼가 좋아요 야수 있으면 일리단 토끼 아니면 일반적으로 토끼 야수 있어서 일리단이 있어요 아 아 왜냐면 골드린이 되니까 지금 뭘로 빼느냐? 지금 뭘로 빼느냐? 예 도라 도라 유 도라야 노래 부르기 있어요? 예 저도 합니다 예 좋다 노래를 서로 부르면 유 도라는 토큰이 나오면 팔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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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이애브잖아 개사기 아 뭐 마이애브가 개사기 별로 안 좋아 개사기야 이거 진짜 아니예요 1티어로 봅니다 진짜 마이애브 저는 마이애브가 후크 터스크 아래 유 도라 위로 그니까 사기지 아니에요 아 얘 업 안 할 것 같은데 얘 기계 업하나? 기계면 뭐 지진 않잖아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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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도라가 이게 뽕 맞이 있구나 유 도라 후크 터스크 도라 라팜 이게 초반에 안정적으로 안 맞고 시작할 수 있는데 업 안 하면서 김을 챙겨주면서 가는거는 기본 빵 무조건 1티어에요 근데 왜 일리단과 토키를 고민한거에요? 뭐가 또 있었나요? 뚜억신이랑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더랬죠 K랑 이거야 이거야 얼릴까? 얼릴 필요까진 없겠죠? 이거 꽝 하나는 제거해주는 역할인데 다음 톤에 두개 사고 이거 내면 그때부터 세요 지문톤에 내가 맞게 여기서 뭐 사도 이거 살라 그랬는데 한 대 맞게 여기다 먼저 때리는게 좋아 저 연병 못하게 이것도 너무 좋아 밀리피센트 1티어죠? 조수씨 밀리피센트 1티어죠? 아니요? 수박용으로는 괜찮아요 1티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나 참나 저 터졌어요? 아니요 흠 그러신가보네 기분이 상당히 나쁘신가봐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뭘로 갈까? 이건 일단 사야돼 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빨리 끌었네 흠 흠 휴 흠 흠 흠 흠 아 연병 지랄 하네 그냥 아휴 내가 받았다 Ha 도발하나 가지 열박기 새로운 하우스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띠기딥띠기딥띠기딥띠기딥 10 Metin 이걸로 먼저 뚫어놓고 얘가 나가서 어?? 뭐 이거 돌... 돌아가면서 막고 당기네 노래 한 곡 해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브 쉐도우 쏘 마이애브 쉐도우 쏘쏘 대포 메타에서 1,2단이 이래서 좋구나 대포 메타에서 먼저 때려서 부셔버리니까 왜 좋은지 이제 알았어요 굳이 이게 앵무 원툴인가 했는데 좀 더 채웁시다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나 근데? 이것도 좋아? 지금은 2턴이라 이 정도면 진짜 깨끗이 좋아 다음 톤에 랩업해도 똑같은 타입 보자 침창맨 님은 기계인데 아까 대포 얘기가 됐으니까 대포를 쓸까 쓰고 있나보네요 얼룩 뱉 뱉 3코 아니야 앵무? 왜 안나와 왜 안나왔냐구요? 야수 가는데도 없는데 씨.. 빌어먹을 개같은 게임 안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유도라 지금 야수 3마리네요 얘가 있나보죠 얘가 앵무 9마리 들고 있나보지 어? 유도라 유도라 미친거 찾았어요 뭐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게임에 대해서 공정한 게임에 대해서 예? 그래요 그럼? 아 진짜 미친걸 찾았어 미쳤다 와 압살룡 여밟에 압살룡 쓰는거지 압살룡 있나보다 적어놔야지 압살룡 압살룡 살아야지 종수 압살룡 배치 배치 신경써야겠다 저 진짜 이번에 미친전골 발견했습니다 치앙맨 님 압살룡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죠? 이건데 농족은 버프 없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이거 너만 오면 곤데 이거 앵무 너만 오면 곤데 이거 쓸 바에는 이거 쓸게 맞는거 아 아 아 아 아 지금이 세기 때문에 좀 약하게 가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이 차이는 아직까지 요걸로 갈거라는 고장이 없기 때문에 섞어가고 아 아 아 아 이거 줘야되는구나 준희 많이 하는거 보니까 라팜을 만나셨나봐요 예 적같은 라팜 시원하게 두드려 패드했거든요 아 라팜 그러네 17등 좋네 왜이렇게 세? 갑자기 왜 어마어마합니다 아싸 아싸 좋구나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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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카를 줬네 종순씨 라팜한테 황카 줬어요 무슨 뭐요 뭐 황카를 줬다고요? 예 당긴거 황카가 없는데요 아니 저쪽 두개 있는거에요 제가 붙여줘가지고 폭탄 로봇 흐흐 괜찮아요 그런거 준다고 라팜이 저를 이길 수 있으면 더 크게 흔들어요 종순씨를 기가 막히게 피해다니네 그러게 쐴까? 너분하네 아 이런게 되게 잘나온다 내가 갱일거 같은데 내가 갱일거 같은데 남들 못가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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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못가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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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얘가 놀고 있고 지금 이거 그냥 날, 날 먹으러 제가 버티고 있는거거든요 요거랑 날 먹으러? 아 요거랑 요거? 예 근데 아직까지는 버틸거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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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님은 좀 맞추셨나봐요 야수가 다섯마리구 앵무새도 있을테고 뭐 늦을수도 있을테고 막 화강도 있을테고 막 여러가지 아 저 이번엔 너무 약해요 담임승이신데? 저 여기서 골드린 찾으면 업 안할게 황카 맞춰요? 흐흫 흐흫 황카드 있고 모 차재려고 하지마요 아 목차 Harley도 하지마요 ㅇ.. 뭐야 욕하실라 그러니까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지금 화를 왜 냅니까? 요걸 왜 해요? 정수씨 지금 너무 센데? 별로 안 센? 아 유도라? 이거는 페어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아이고 두번이나 골드린 찾았어요? 아니요 조졌어요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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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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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피리부는 사라이 아 최강태공 제발 아 최강태공이 그게 안 나온다 아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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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한테 맞춰 죽었네 한참 돼 죽었잖아 버틸 수 있겠지? 아 종수 되게 센데 24대 맞았으면 난 23 최강태공 너만 믿는다 최강태공 너만 믿는다 최강태공 너만 믿는다 뭐야? 오 오 미친 버티겠다 이거 버티겠다 꼬라지가 버티겠다 유도라 아 근데 꼬라지가 버티겠어 버티겠어요? 아 버티지 말지 버텼어 아 나 못 버텼는데 얘 때문에 계속 딜이 들어갔구나 살다가 얘 해가지고 8딜씩 들어갔던게 야 니 다 딜 맞았어 미친 놈인줄 알았어 그래서 얘 하나로 계속 했던거야 전투에 열비가 정말 뜨거운데요 지금 딜 되게 세죠? 저 진짜 약해요 리얼로다가 종수씨가 뭘 알아요 내가 약화되는데 내가 약화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 비겁하게 그거 만나놨네요? 정수씨 비겁하게 뭐예요? 시체만나는 법 있어요? 저 참고로 진짜 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 살 수도 있어 제발 아 죽었잖아 쥐를 쳤어 또 그 와중에 정수씨 전 먼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까지 해주세요 예예 아 저는 근데 이제 죽어도 연이 없네요 이겼으니까 아 제가 침착미님 던지하려고 그런건 아니고 그냥 골드린이랑 앵무새랑 리븐 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대를 바꿔봤어요 앵무새도 있어요? 없는데? 앵무새 잠가놨죠 락 걸어놨어요 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추해질 수 있어 아 난 인정합니다 아 이거 전략이기 때문에 아 전략이기 때문에 아 전략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예예 전략입니다 이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상황이 아니고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략 아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아 감사합니다 아 전략이라니까 판짝이를 잘 한거지 이게 얘기 요거 쓰고 싶은데 요거 요거 팔면 좋은데 좀 아까운데 아 이거 황금방울병이란 말이야 그죠 규제 앵무새는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골드린이랑 황금방울병 쭉 쓰면 되는데 요거를 파는 것도 별론게 아르거스 얘가 먼저 죽겠지 터지기 전에 그럼 앵무새가 2쯤 쓰면 어떡해 아니 이쯤? 한 방에 안 죽을려나 안 죽은 말고 그치 몸빨 없으면 야수 내가 지금 쎄 이거 지금 센타임이냐 아하하 진짜 돌겠네 아니 어떻게 저게 터지나 하지만 여기서 야수 한 마리 더 줄여 보내고 보내고 이번 판은 잘 버텼다 눈돌아 복수하러 간다 한국 명의가 없어 맥스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하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하 아니 앵무도 있고 휘드라도 있고 막 많은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번엔 확률을 믿읍시다 이번에는 3분의 2이니까 또 salvage 길 것 같은진인데 오 otros 오오롱 오오.. шир ascetic 얘들아 센 빵 선빵 선 서서 선빵 아 맥스나 쓰는거 봐 주내 꼴보기 싫어 선빵도 못 쳤어 이게 선빵에 이게 영향이 너무 크다 아 맥스나 제일 앞에 있어 그것도 주내발받게 시작하자마자 뚜껑히자겠고 그러니까 이게 추한 사람은 끝도 추하죠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1대1이에요 이번판 나한테 저 터졌어요 아하 추한 사람에 걸어온 길이 안추하다고 안추하다고 종수씨가 추하다는게 아니고 종수씨가 추하다는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고사 고사 고사성어 삼국지 하더니 고사성어 이상하게 막 종수씨하고는 대화 안할려고요 하하하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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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는다고 말해주면 락을 걸어버리니까 뭘 락을 걸어 마이앱으로 락을 걸어버리네 너 그러다 외톨이가 된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리치왕 패치워크 조지 스타시커 스타시커 저라면 스타시커 믿고 갑니다 이번에도 추하진 않겠죠 이길래 이길래 이상한거죠 자 플러그를 해도 좋은데 플러그는 뭐 아니면 도야 플러그를 하셔야 될걸요 왜죠 1등 아니면 어중간하게 3등하면 질수도 있습니다 아 저 1등 할건데요 선장으로 선장? 네 그거 족구린데 자꾸 맨날 저거 거르지 개좋은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나요 잘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구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체프에요 이게 1턴에 노는 놈 얘도 1턴에 노는 놈 1턴에 노는 놈 그럼 이거 가져가야지 뭐 드라곤이 밴이네 수학마를 몇 분이 사셨네요 그럼 저도 수학마를 사겠습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옆에 보면 체력 다는게 보이는데 아 이거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럼요 전략적으로 나중에 내야겠다 그러면 그죠 나는 이거 끝나고 나서 보여주는줄 알았어 아 아 나는 다 불렀는데 그니까 이게 만점 찍으면서 이게 이거 뭐야 가재미집만 배웠구만 가재미집만 배웠구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전략이 가재미집이 뭐야 아 전략인데 맞아요 전략인데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가재미는으로 하나 해서 아 전략이라니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그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아 말 안할래 왜요 락 걸까봐 아 락을 어떻게 걸어요 악마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락 걸까봐 말을 못하겠어 예 에 에 에 의 의 의 Ởün 엘리스 이래서 앨리스 daddas 해리슨 좋죠 뭐야 이 사람들 자꾸 콩콩 이를 가래 미 안 돼 이거 붙는 것도 여기에 붙었으면 안 됐으니까 이해합시다 이건 이해해야 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요고요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마이애브네 마이애브가 2턴부터 세지 전턴부터 세졌을텐데 악마 악마 멀록멀록 악마 철메수심은 혼합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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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н 쓰던건가 쓰던가 다같으면 쓴다 나같으면 쓴다 나같으면 안쓴가 아 근데 이거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인데 왜 이렇게 체력이 잘 버텨? 열받게? 아싸 나부터 대포 한 번 맞춰라 아싸! 아싸 좋구나 그니까 성공 이거 깔아놓던가노도 토큰 써가지고 아니 대포를 맞출필요는 없지 아니 라이엇이래 블리자드에 따지는데 덱을 어떻게 가야되냐 이거 애니모가 맞아? 이거 애니모가 맞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뭐였지? 계속 좋게 아 이거 파도 좀 느끼면 안 좋은데? 내가 가져가지 음 음 음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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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이거 이렇게 해야돼 못 하여 hao 아 음 랩업을 했거든요? 뚜껑 맞고? 영롱에서 길고 앞. 아, 랩업에 황카 찾고. 이번 턴에 두골 황카. 그러면 영롱도 못 눌렀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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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3과 가나 봐요? 조용한 거 보니까. 저요? 아니 저쪽. 비특이 형이랑 직박이 형.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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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다고? 할만해보이는데? 야 미쳤나봐 비겼네 이거 힘들어요? 이러고도 이길거잖아요 돼지 저금통 까세요 자꾸 안까 아니 개같은 짓거리다 이렇게 안 써요 이런 그리같은 트럭을 만나면 답이 없어 뭐하고싶은데 지금 너무 늦었고 이걸 하고싶은데 지금 너무 늦었고 다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자 어? 나 하나 팔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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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도 이기네? 도수 죽었어요? 왜 죽었지? 아 너무 개같애요 아니 무슨 말도안돼 니노 날먹에 아니 거기서 황금온습매랑 황금브라인 나와서 24팀을 쳐봤는게 말이냐 이게 개같은거 이거 예 여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고있나요 여기요? 잘되고있습니다 뭘 잘되어 망했구만 승부가 났어요 안났어요? 났어요 철수 또진건 아니죠 어? 아 뭘 또져요 아 뭐야 철면수집이 진짜 졌어? 아니 이거 끊겼겠지 철면수집이 어떻게 8등에 사람 얼굴로 놀리는거 없듯이 그 실력으로 놀리지 맙시다 아 머리야 아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게 진짜 맨날 전장하는앤데 아니 끊겼겠지 연결이 형도 조금은 인터넷 끊겨가지고 나한테 졌잖아 뭔 소리에요 지금 두분은 아니 내가 이긴건데 아니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냐고 얘가 잘하.. 못하고 싶어서 못했냐고 아니 이거 재능인데 뭐 어떡해 타고난 재능인데 아니 내 말을 들어봐봐봐요 아니 여기서 내가 친장민님 만나면 내가 이길필드에요 알림도 못하면서 근데 이게 민호한테 이길필드가 이게 개야 아 그럼 만나든가 이게 그래서 8인모드를 해야돼 2인모드하면은 듀오는 잘 안만나는 그게 있어 아 어이가 없네 절매수신님 이길 수 있을거 같아요 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막아주시죠 아 좋았다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우리 2회차 때 다 합류하세요 예 아 근데 그 민찬이가 해도 이길지도 몰라 뭔 소리에요 형님 그만하시죠 매번 어떻게 매번 패자조로 가요 한번빛 뭘 매번 패자조로 지난번에 내가 1등 했는데 아 뭐 한번빛 4분에 3이 패자조로에요 7할 오픈 어 패자조로 4분 1회차에서 주눈생 자기 말대로 가짜리 싸야냐고 지난번 풀치고 한번빛 와 아니 2시전 투퇴도 주눈생 두번째팔으로 막 고맙을 하시네 아 그러면 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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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정 밝히면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정수 아니 근데 좀 하네 그 전장에 갈아넣는 시간의 순도가 다르잖아 아 시간이 뭐가 중요해 재밌어서 하는거지 하위인야구 선수들 틈에 프로야구 선수가 왔는데 진흥격이잖아 아 그만하시죠 글로벌 안 끼고 왔어 아니 프로야구 선수는 원래 오른손 잡으면 왼손으로 던져주고 하는거에요 그게 룰이에요 알지? 아 그건 맞아 사회인 야구는 오른손 타자가 왼손으로 쳐줘 그 진짜 아 그럼요 제가 그랬어요 저 자타야 저 룩 탄대 자타로 하고 왼손으로 맞춰 잡았어요 기특이 형 이겼어요? 나 8등 했어 하하하하하하하 어? 철면수심님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해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죠? 침착맨님이 자기 기물 뭐 이런 류로 간다고 했더니 그거 매전매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건 실력입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죠? 오해하지 마시는게 저도 덱 구성을 짜고 있는 중에 골드린 앵들이 2분대역 한꺼번에 놨어요 아 마이앱으로 이렇게 막 묶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침착맨님이 이미 앵무를 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뭐 모르죠 전 이 침착맨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그거는 추하다고 하지 말죠 앵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침착맨 잘한다 이거 영웅 뒤에 꺼졌는데 요즘에 아 얘 좋아요 이거 침착보았잖아 이거 얘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얘 요즘에 안좋지 추.. 추.. 추했지 않았어요 좋아요 이게 뭐가 좋아 아 좋다니깐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좋아 아이 아이티오에요 아이 뭐가 좋아 여기 아아 형 몇점이 형 몇점이 형 나 이번엔 끝나겠다 야 너 나랑부터 너 기다려 너 이번 끝나면 아하하 형 지금 어떡할라고 형 지금 어떡할라고 아 근데 종수야 진짜 조심해 기여리 잘하더라 아 잘해 한 8천되면 돼 쟤 이제 아 미친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종수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끝났어 빨리 7등이네 너 와 돼지는 진짜 오지네 야 너 8등했냐? 하하하하 아 나 진줄 알았어 나 순간 아니야 리노가 아 나 순간 진줄 알았어 아 너 8등했구나 아 7등해서 졌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미 이겨져있네요 아니 운이 아니 운이 이렇게 붙어? 아니 그게 게임을 하다보면은 대진운이라는게 있어요 하하하하 아까 그 리노가 어? 앞살이를 하더니 거기서 온순매락 불안이 나도 대미 22대미를 쳐맞았다고 너 아파 안 아파?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그 SK 대 한화의 꼴찌 결정전 느낌 아 그쵸 한화가 당연히 지는줄 알았는데 이겨있어 막 볼렛으로 점수 줘가지고 그니까 와 지구 사람 모두가 그 다 전장을 했다면 팀전을 했다면 어 17억 등인거죠 종수씨는 네 명씩 팀하면 거의 그런 느낌이죠 침착맨님 예? 침착맨님은 그 지구 사람 모두가 전장을 했다면 저는 1등을 해본적이 있어요 침착맨님은 최고 등수가 17억 등이잖아요 아 맞아요 하하하하 어 니 좌팜 주제 하하하하 주의해주세요 네 그런 논리라면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팩팅은 안하지 아이 그만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하고 이거 전장실력은 놀리는거 아니라고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건 매너에요 이게 저희 자 저희 이제 다음에 꼭 여덟명 모아서 시즌2 할거잖아요 예 그때 너 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때 너 그냥 안하는게 채면 살리는거 어떻게 뭐 제가 심판할까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점수 납부하니까 심판할까요? 그래도 되고 해설같은거 중계해도 되고 아니 나는 너 쪽팔리까봐 아 뭘 쪽팔리 한개도 안쪽팔린대요 너 개잘하는데요 아니 직박이요 다행이네 그럼 정수는 무조건 참여하죠 여덟명이서 하면 어차피 지금 실력이 꼴등인데 못해도 본전이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종수라도 참가해 이거는 시끄러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승 너 여기서 우승 못하기만 해 리스크가 없잖아 리스크가 저 꼭 우승하겠습니다 종수씨 명예에 흠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냥 내가 기권할게요 뭔 소리야 기권을 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권하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마지막 경기가 남았다고 형 기권하면 기열이 형이 특채로 특채로 우승 내가 2등 아니 직박이 형이 3등 종수가 꼴등입니다 그만해 김총이 뭐라고 그랬어 특채로 좋은건데 야 8등한 사람만 까 저기 저쪽 팀 형도 광고 8등했다면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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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특별 대우 받을라 그러시네 형님 자주만 되게 특별한 줄 아나봐 아니 특별하지 마세요 형은 왜 특별하지 아 이거 프로야구 선수가 사회인 야구 선수한테 야구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거 같다 이거 아니 무슨소리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시 한번 하죠 이제 안채는 저랑 직박이 형만 남고 특채는 기열이 형하고 종수씨가 특채는 기열이 고정이에요 항상 아래로 내려오세요 형님 가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이거 전장점수 지금 몇점이에요? 9300이요 9300? 네 어 많이 높구나 안채가 뭐냐면 이 침착맨 둥지 디스코드 채널에 방이 있는데 안채 특채 사랑방 원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결승전은 몇승을 하는거죠? 똑같아요 2승 2번 아 알겠습니다 이선승입니다 근데 이거 그 침착맨님이 딱 1등 하는게 각이 예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픽카드 이미 두개가 있고 아 철면수심이 하나 받았고 그쵸 그쵸 그러면 침착맨님이 받으면 그냥 기열이만 자기가 협찬 스폰서를 구해왔는데 김기열만 못 받는게 되니까 그게 예뻐요 그림이 아 저런 각이 나와요 그게 아 그러네요 꼭 열심히 하세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할게요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쵸? 그림이 이쁘다는 것만 아 당연하지 그림이 이쁘다는 것만 말씀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냥 예예 저는 제가 그냥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플레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예 요즘 해적같은게 좋더라고 대깨머리나 이런게 아 참 이게 이게 참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종수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어떤 선천적인 뭐 좀 재능의 문제 때문에 네 야 이거 해적각 떴다 갑니다 아 그 말을 못했네 철면수씨님처럼 연습하실래요 이걸 못했네 아 다음에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하션네요 뭐가 빠진거지 지금 뭘로 기계 해적 악마가 빠졌네 악마가 빠지면 피라마드가 의미가 없는데 야 나 이거 해적 빠졌으면 어쩔 뻔했냐 나 아무것도 안 보고 골랐네 저 그냥 뭐 1등 아니면 8등 한다는 생각으로 플라귀로 갔습니다 아 저도 저도 패치스 했어요 대깨머리냐 해적이냐 에 승부네요 아 왜 토큰 없어 빌어먹을 운 더럽게 없네 저는 있는데 아씨 운 더럽게 없네 진짜 아 여기 있는데 거 해적 해적 나왔어요? 저도 해적이 안 나왔는데 아 저도 해적 안 나왔어요 아 빌어먹을 아 빌어먹을 노펫 악마가 없고 악마 악마가 없는 파 근데 설마 철수가 지진 않겠지? 질 수도 있어요 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하긴 1회가 이 그림이었는데 기어리가 이겨가지고 그렇게 된거긴하니까 응 제가 잘한게 아닌데 질수도 있어요 그냥 순방하듯 했는데 알아서 진거야? 이겨지기? 그쵸 이게 얼릴 필요가 있나? 어차피 팔고 하나 사야돼 9300이래요 나 9000점 못넘어갖고 헤맸는데 9300이래요 이거를 먼저 사고판 다음에 해야되나 왜냐면 여기에 뭐 이성짜리 좋은게 나오면 거기다 붙일 수가 있어서 이게 낫다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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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안때리지 아 얘도 라팜구 진짜 와 이 두분 진짜 너무 심하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게 좋아 왜냐면 이걸 보호해주니까 얘가 한반에 안죽어서 하나 써야되나? 이건 확정인데 이건 확정인데 써야겠네요 그쵸?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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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도 아직 해적이 한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나 너무 약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돼 여기 승자줍니다 여기 승자줍니다 하하 우리 둘이 있어서 패자준줄 알았나봐 하하하하 재수없어 여기 묶었어 아 어 이길 수 있겠다 이거는 아 좋아 아 아 해피엔딩이잖아 우리 해피엔딩이잖아 왜 아 하세요 해피엔딩이잖아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길 필요가 없는게 침창민님이 이기는게 더 좋아요 그래픽카드 필요없어요 그니까 있어요 이미 그니까요 최말이 맞아요 그 생각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도 침창민님을 하나 드려도 쉬운 차를 파네 그니까요 죄송 세팅창에 밑밥 가시네 라고 하지 마세요 직박이형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그간 본 직박이형은 막 사람이 막 좀 소인배 같은 거 있지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도 직박이형 한 2,3년 3년 넘지 않았어요? 2년 됐나? 그쵸 뭐가 2년되요? 형 만난 지가 저희요? 그쵸 2017년 2월에 만났으니 금은 3년 3년 반 정도 됐네요 그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그때 왜 왜 기억하냐면 그 와이프 생일날 제가 대회를 나갔어요 히우스대회 와이프 생일이 2월인데 맞아맞아 그때 그 대회 때문에 만나가지고 하하하하 변함이 없었다 그리 아 얘 또 딜을 줄이네 아 근데 왜 다 영능을 활용을 했을텐데 왜 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거야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니 해적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미쳐버리겠네 심한 거 아닙니까? 5번 미쳐버리기 동네 히읍 히읍 아 히읍 히읍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안 갔나요? 아까 방송 끄시는거 봤는데 쌍배님이랑 걸려들었다 하면서 켜시더라구요 갑자기 백설냥님이 디스코드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쎈데? 클라그? 이거 해적은 4발 해야돼? 5발 해야돼? 5발 해야겠죠 들창코가 있잖아 해적은 아예 그냥 염두에 안두고 있어요 몰라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이거 팔아봤자 뭐 안나오는데? 이거냐 이거냐인데 이렇게 할게요 바로 앞살 터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할게 나는 한 대 톡 쳐야 앞살이 터질거라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이거 했는데 이거 팔았는데 개같은거 1,2 나오면은 그냥 그때 사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치 맞아 8금 했어요? 왜냐면 지금 딱 랩업타임 아 되게 섭섭한데? 두번하면 두번 올라가? 오 두번 올라가네? 두번하면 두번 올라가네? 싸우면 너무 섭섭하게 한다 근데 얘는 왜 이거지? 업이 안될거 버프가 안될거 괜찮아요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달리쇼 좀 했나보네? 용으로 했겠죠? 한번만 더 보자 두자리 안죽아 서랍아 끝까지 이번 톤만 버티자 멀록특 띠들 없는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종수 지고 있어요? 너무 센데? 조졌다 죽을 수도 있겠다 얘네를 잡아야 되는데 못죽어 조졌다 끝났다 이거 잡았어도 안됐네 다리 세네 무슨 소리야 침착맨이 왜 져지 레버브 하면 안됐나? 죽었어요? 아 아니면 독을 가져갔어야 됐나? 죄송 레버브 하자 내가 그냥 깡패를 만났기는 힘내 성 비싼 애들 나는 이십 몇 댐이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계 기계 기계는 진짜 한 번에 안 터져 요호우가 요호우 누구한테 죽은거야? 유도라? 26 댐? 미쳤다 유도라가 멀록인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지? 그게 있어요 육성짜리가 꽤 있었어요 내가 그걸 철도 못했어 아아 덱도 약했고 최대 한 개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기계한테도 터지네 캥거루에다 이렇게 해놨네 이거 얘도 한 번 아깝다 살았으면 한 번 더 깨는데 살살 맞아야 되는데 오오오 살살 이정도면 뭐 아 근데 뭐 빨리 죽어도 돼 단판 해야지 뭐 이거 점수 올리려고 하는거 아니니까 아 이거 취지가 그쵸? 응 그냥 해적 한 번 해볼게요 저 해적 못해봐가지고 오오? 황금이 두개 별로네요 저거 저거 사야겠다 아니면 그냥 돌리기 아니면 해적들은 모여라 이거 팔까? 그냥 해적들은 모여라 그냥 해적들은 모여라 못살겠는데 오오오 근데 왜 냈어요? 전투절단계에 어? 아니 원래는 옆에 있는거 헬리어다 잘못 팔고 그거 앞에 걸 살까 하다가 뭐가 더 세지? 일단 이번 턴 이렇게 가야겠다 응 이게 맞는거 같아 해적 덱은 맞아 들창코가 있어야돼 들창코랑 이 누구야 이 얘의 시너지 꼭 저쪽이 먼저죠? 1대4 다행히 압살은 안 터지 아 아 이게 이게 크네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커 죽겄다 그래 단판 해야지 맞어 단판 하려고 하신거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거죠 그쵸 그래 8등 7등 해야지 빨리 스캠 해야지 아 6등이네 그래도 7등 아니네 야 7등 누구야 종수네 아니 종수가 아까 크라그에서 신청 걸어주세요 저쪽 아직 승부 안났습니까? 결..결과 나오면 채팅창에 좀 알려주세요 이변이 벌어질수도 있어요 생각 외로 아 철수가 이겼대 그니까 철수가 이길수도 있어요 아 그게 이변이다 아 그쵸 그게 사실상 이변이지 그니까 이게 대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맞아 맞아 단판이라 철수가 이길수도 있어 기얼킹상점에 명인둘 구울둘 나왔음 뭐야 이성상점이요? 아 저쪽은 두번째판 시작한거 어...가 아닌구나 아 지금 그거 철면수심꺼를 보고있는거구나 황금굴 맞추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얘가 무난하지 않나? 링클리프가 흠 뭐가 빠졌지? 디먼 디먼 황금굴의 능력은 전체 2데미죠 악마가 없네요 그쵸? 디먼이 없어요 디먼 악마가 없으면 이거 괜찮죠 아 좋은거 골랐네 어차피 얜 악마 키울일 없기 때문에 어 춤추는 다리를 저만 열받는거 아니죠 이거 그... 바텐너가 준비되셨나요? 유 이게 낫지 않나? 이게 낫지 않나? 업하고 이거 되잖아 나중에 보면은 혹시 멀록이 붙은다면 이게 좋은데 이게 또 나올 수 있잖아 바옹사가 도발은 또 그 특성이 있고 요구도 구진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께 준비되셨나요? 유도라도 연병하는 녀석이죠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이 자식 하아 진짜 본때 보여줘 어? 야 나도 쨘다 후크타스크에 미라우스에 뭐 연병이네 이거 지금 맞으면서 살아야돼? 아 이거는 악마 아니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아... 어? 비겼다 이걸... 구성을 이쁘게 가져갔다 이걸... 구성을 이쁘게 가져갔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실력? 실력 한번 근데 이게... 봐봐요 킹뿌지 않아 킹뿌지 않아 2개 다 들어가길 바라는건 욕심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9분의 1의 확률을 바라는건 욕심이잖아 근데 다음 턴에 하면은 또 토큰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영능 지금 쓸 수 있을 때 쓰죠 이 정도면은 그냥 평타 최악은 멸해 어어 세게 맞으려고 이 자식 뿜었네 세게 맞으려고 뿜었네 아프겠네 이거 밀발놈 오랜만에 야 이거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죠 예쁘죠 solid 4 5 5 6 5 5 6 여신은 내 편이라고!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철면수심님이 좀 어미임프 닮은 것 같아요 예? 철면수심이 어미임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런 어떤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악마에 우리를 빗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철면수심님을 이 핫스톤 전장에 나오는 기물로 빗댄다면 정수씨는 좀 듬직하고 멋있는 걸로 해야죠 그쵸 어떤거죠 그게? 음... 듬직하고 멋진 어떤... 뭐죠? 혀오부야 여호... 여효우가 조우미 작가님 여효우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여효우가라뇨 여효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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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엄청 닮았는데 허수아비골렌 닮았습니다 허수아비골렌 허수아비골렌 나중에 한번 그림 나오면 보세요 이거 배쪽 모양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있습니다 너무하시네 근데 종수가 볶음밥을 먹을 땐 요그에요 오 이거 황아리인지 지금 봤네 막 배도 기워져있잖아 막 볶음밥 먹고 배 터져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그만하시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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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매님은 분노의 명인이구요 분노의 명인? 맞네 레시직빵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바쁘실텐데 뭐 좀 찾고 기계 버프주는 2,5짜리 오 잘 들어갔다 기계 버프 2,2 버프? 아 이거 터뜨려라 그것도 나쁘지 않나 어차피 야 얘 아프다 이거 유도라 너무 세네 저 하나는 무조건 사야되는데? 침착맨인데? 앗 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자 37 4 5 6 1 아 요거 앞으로 넣을꺼야 요거 앞으로 넣을꺼야 여기다 할거 아닌데 이거 팔거같아 반반싸움 아싸 내가 먼저 쥐가 팔팔이네 이것만 사라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5 6 7 8 오른쪽 설마 아프게 맞네 아 짜증 아 짜증? 그럴 때 아싸 좋구나 이렇게 하신거 어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아 때리고 죽으면 때리고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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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꿀 꿀 아직 자리 여기 Spartans 물을 쓸 수 있어 지진 않겠지 이건 아 lord 차라리 다 이거 짜증나 왠지 얘꺼만 왕도 아프다 야수를 골라놓고 자리가 비어서 버프를 해줄 수 없어 좋은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얘 5성 같네 이 새끼봐라 이거 이것도 키우나? 키워야 되잖아 키우잖아요 키우나 모드를 바르면 좋아지긴 하죠 이번 턴은 좀 아플 것 같은데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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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케나 키우나 키우 키우 아 이거 턴 이집 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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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죽어 아 아 아 아 오 오 아 모기 잡고 싶어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파는 게 낫겠지? 억지로 한 턴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컸는데 너무 안 컸는데 억지로 한 턴 더 키워야 돼 억지로 한 턴 더 키워야 될 것 같진 않은데 할 것 같진 않은데 죽을 수도 있어 어쩔 수 지금 저거 사와도 약하잖아 이런 거랑 바꿔야 되는데 네 이거 대신 이거 사와도 더 약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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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까운데 좀 못 가진건 아 용야말로 빠졌으니까 이런건 빼도 될 것 같아 애논이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은 중요한게 아니라 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일자리가 요걸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건 좋았고 아 어 이게 나왔어 미친 아 버프를 못 받는게 너무 열받는데 와아 1대1입니다 하고 계시네 아 죽으셨네요 아니 그 저 그래픽카드 두개 있는데 필요 없어가지고 아 아 좀 대충 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와 이거 곰보불 26 26 26 진짜 26 26은 좀 셌다 어 저 삐일 좋아 여기 뒤에 있어 쥐가 왜 너 쓸모입니까? 3댕위도 주는데 쥐다 진짜 으악 볼틱 谷 흐응 흐응 흐읕 으응 으응 불안이 있으니까 용야물이 좋지 근데 그 멀록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멀록으로 바꾸면 더 좋죠 이거 쳐내고 아 이게 좀 아쉬운데 다음은 이거 쳐낼게요 레벨업 갈거... 용... 아니 뭘로 갈거면 레벨업 해야죠 저쪽 소식 없나요? 저쪽은... 종수가 한판 이긴 후에 그... 모르겠어요 독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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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으로 잘려가지고 땅스탯이 밀발론 아프게 때리네 독성이네 날씨가 ところ senate 나 저쪽은 저쪽 상황은 아직 모른다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노즈부터 했어야 되네. 하지만 전체 beingottish돼서 잘 안마실텔디.. 원래한 않에게 치명요 이걸 파는 판단 좋았다 강제 후탄 강제 후탄 독성에 독성에 꼼짝을 못하네요 천보 독성이고 천보 도발이라서 큰 것들이 저기다 다 박아주니까 대답이네 살긴 할 것 같은데 얘를 못 잡았네 오 살죠? 12D 독이 너무 많아 그쵸 근데 갈아탈 수는 없어 그냥 가던 길 가야지 가던 길 가죠 뭘로 가러 가야될 것 같애 독이 많아서 얘가 의미가 없어 독이 많아서 얘가 의미가 없어 이야 아주 들직한 하수인이군요 아 여기다 독 발라야될 것 같은데 여기 스티시 의미가 없는데 여기 스티시 의미가 없는데 이 스티시 의미가 없는데 안 느껴 흐흐흫 다 역시 스티시 의미가 없음 디저트 슈보 아니 다 멀록이라 천보가 이미 하나 걸려가지고 2등이네? 나 그냥 2등이다 이거 어? 이거 천보가 아닌데? 2대5를 어떻게 2등을 하지? 약간 잡탕 느낌 나는데 대박이네 대박이네 ㄷㄷ 아! 종수 젖었어요? 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 이제 1대1이면 진짜 모르겠네 하하! 라이벌조림 미쳤어 와 미쳤다 히들아 긁는거 봐 스탭 방어로 쓴다 고생하셨습니다 공포불 안팔았으면 이겼을란가? 그러네? 아니야 괜찮았을 것 같다 괜찮았을 것 같다 안됐을 것 같다 아 2등은 잘한거지 철수가 이겼습니까? 철수가 이겼대 1대1이야 양쪽 다 알겠습니다 신청하십쇼 1대1 1대1 종수가 져서 1대1 이쪽도 1대1 근데 침천명이 전장하는거 못봤는데 언제 언제 9,300까지 올렸어요? 원래 9,000 이 정도였어요 안했어요 제가 아 그때 막 한창 막 할 때 9,000까지 올리고 좀 쉬다가 지금 다시 하는건가? 네 그니까 했으면 더 떨어졌어요 안에서 9,300이 안에서 유지한다 으깨기 할 때만 해 으깨기 할 때 올라가 점수가 하셨고 나 9,000점 그렇게 찍으려고 해도 못찍었는데 으깨기 할 때 세 번 찍었잖아 아무생각 없이 가면 어 지금 스코어가 직박이형하고 제가 승자주인데 1대1이구요 패자주에 진베와 기어리형이 있는데 1대1입니다 거기도 1대1이에요 접전이에요 마지막회라서 그런지 마지막회라 풀세트 다 풀세트 가네요 나도 이거 이런거 하면은 듀얼하면 잘이기더라구 이상한거 원래 이정도 아닌데 그때도 종수가 졌죠? 언제? 시구랑 할 때 시구랑 할 때 종수만 졌어 그니까요 그니까 이게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이거 오늘 기어리형 종수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한 번은 좀 운 좋고 운 없고 이러면은 그 기어리형이 운 없으면 질 수도 있어요 그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예 혹시나 또 이따가 얘기할 때 뭐 시나인이랑 할 때 종수만 졌느냐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고 진짜로 리얼로 진짜 하면 안돼요 아 그래요? 아 난 내가 하려고 하지말라고 하하 하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진짜 리얼로 오케이 저는 안합니다 아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혹시 그 그 조롱 제가 써도 될까요? 그 조롱 제가 써도 될까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되요? 저작권 있나요? 조롱 저작권? 아 우리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칭찬 위주로요? 예 그쵸 하하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황카에서 나와서 그거를 까는 이성이잖아 그러면 안되는데 아 아 후쿠터스크도 엄청 좋은거 아니야 이거? 나 잘 모르지만 후쿠터스크요? 그냥 사기에요 왜? 그 계속 일성 황카를 맞추는건가? 일 일성 황카? 황카가 엄청 잘 압도적이중이라고 계속 압박하시죠 난 활용법을 모르니까 이걸 쓸까요? 돌릴까요? 돌린게 낫지않을까? 돌린게 낫지않을까? 이거? 그렇게 좋아? 왜 좋은거야 이거? 뭐 땜에 좋은거야? 뭐 땜에 좋은거야? 뭐 땜에 좋은거야? 아 아파 요거 공격해 아 나 6인줄 알았어 지금이 6인데 아 이거 쪼갤수 없잖아 아 이거 두개 사야잖아 아 이거 두개 사야잖아 아 이거 두개 사야잖아 이거 왜 쪼개? 쪼개면 2인데 1인데 아 티났다고? 아니에요 진짜 실수한거에요 얘가 쎄서 이거 업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1티어가 되는거야? 1성짜리 뽀개는거 안 되죠? 모르겠어 아씨 하핀 이거 괜히 때린거죠 얘가 괜히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 아 토큰을 쪼갠다 맞네 토큰을 쪼개면 좋아지네요 쓸게 없네요 근데 쪼갤 이유가 있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배고프다 돈이 늘었어 네버팬인데? 네버팬인데? 랜덤으로 나와야돼? 발견을 너무 사게 안해 아 근데 오늘은 종수 많이 안돌릴거라서 너무 기대 안하셔도 됩니다 네버팬이 제 복수를 톡톡히 해냈군요 다 멀룩인데? 다 멀룩인데? 뭐지? 앗! 없는데 edd 알기 때문에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하나 쓸까? 나쁘지 않음. 킹쁘지 않아. 뭐가 없는 거야? 악마가 없나? 뭐가 없는 거야? 해적이 없구나. 이거 해적 아니야? 뭐가 없는 거야? 유웅이 없구나. 올려야 되는데. 반반 싸움인데. 피통 좀 아끼면서 가야 되네. 이게 좀 잘해주면은 제일 좋은 거에 들어갔어.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터지고 미쳤다. 이거 터지겠네. 아 짜증. 아 짜증 나네. 이거 돌려야 돼.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리븐데야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잘하시면 안 돼. 안 돼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안될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멀록 천국이에요. 멀록 일곱 개. 어? 아무도 안갔네? 여기도 멀록. 바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이거 좀 빛지 않았나? 당장은 이게 센데. 당장은 이게 센데. 지금 이 순간.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돌리는 순간 이거. 막해지는데. 막해지는데. 아, 근데 이걸 팔아주면. 저기 들어갈 것 같은데. 지면 되죠.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아, 잼. 죽는? 이걸로 갈까? 황금 아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는데 이걸로 가야돼 됐죠 나 안나와 왜냐? 여기서 털어 가서 아 실수했네 이걸로 가야돼 이걸로 가야돼 이걸로 가야돼 하인 얼추 되었어 얼추 2개 빈악하냐 하나 얼추 비슷해 이거 4개 같아 근데 이거 2개를 치우고 했어야 돼 안 나왔어 근데 일단 그래도 좀 나아졌어 이거는 어페어 2개가 안해도 돼 왜냐면은 페어가 2개가 있고 이거 뭐야 망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합칠 수가 있고 그냥 불안 찾은 이상 여기서 스탯업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2개 패어 이거 2개 패어 황금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이거 하고싶은 지나? 지겠죠?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뒤에 놓을까? 어쨌든 어쨌든 칠 것 같긴 한데 어? 어? 내가 100이야 왜 내가 100일까? 천보 천보 독선이다 아 천보 아직 없으셨구나 와 이걸 때렸어 와 이거 아픈데? 죽는거 아니냐? 죽었다 너 아 일 남네요 어 천보 없으셨구나 아 여기서 죽였어야 되는데 까비 이거는 독성이 있었네 독성 하나 있네 두개 있었네 요거 하나 어때요? 어브는 아닌거 같은데 이거 이거 세 마리 해놨는데 스틱잡을 해야되는거 아냐? 아 육삼도 의미가 없어 이건 천보 독성성 안 무의미한거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직발경을 못 이기면 리뷰에서 이길 수가 없어서 스틱잡을 해야되네 이걸 천일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거 같아 결국 끝까지 물고 가다가 조질거 같아 지금이거니? 네 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래도 내가 더미를 만나서 시간이 끌렸어 이것도 아닌데 지금 근데 마천보 독성 할 수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건 의미가 없어 스태이 일단 내가 좋아가지고 어 저 버그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제접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두억을 만났네 두억한테 내가 질 수도 있잖아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 나 쳐내야 이걸 이걸 쳐내자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어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어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어 이거 아까 독성 그게 있었네 몇개 남았나 Got him ㅋㅋ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침착맨이지 이거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아 몰라 이거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순서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100%가 뜨면서 매직박에 승리로 아 버그가 났지만 승리는 나이건 아 근데 이게 나도 그걸 생각했는데 그 뭐지 볼바르를 생각했는데 볼바르는 공격력이 안돼가지고 두번해도 못잡아 어차피 첨벌을 얘가 까기 때문에 볼바르가 의미가 없어요 안 끝났네 잘했죠 불안팔고 마지막에 거까지 아 아 잘하셨습니다 아 아 성공했어도 좀 힘들듯 왜냐면 개체가 두개 남아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얘 어차피 이거 독성으로 다 이기잖아 얘 해적이잖아 아무 의미없는 해적 하나 깨워서 가죠 하나 깨워서 가죠 나는 6독성 저쪽은 아니 5독성 직박이형은 7독성이라서 불안을 도구로 바꾸는게 아니면은 성공을 내가 먹었어도 비기지 우승했어요 이미 오늘도 직박이형은 그럼 3번 우승을 하신거에요? 네 4번 중에 제가 3번을 우승했네요 그 뭐지 그래픽카드 저 2060 3개인데 2080으로 황금 그래픽카드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주시면 안되나? 근데 이거 기열이형 졌어요? 누가 이겼어 저쪽을 관전하고 계신데 아 이거 이걸 1등하네 관전하고 계신데 자 특채로 내려가죠 기열이가 다리나 냅시다 야아 아니 종수씨 네 4등 했어요? 아니요 왜요? 기열이형이 1등이잖아요 네? 기열이형이 1등 아니에요? 아하 특채니까 하하하 침착맨님 예예 1등 한번도 못하셨네요? 쓰읍 근데 진짜 마지막 경기는 좀 명승부였습니다 예 명승부인데 1등은 못하셨네요 예 이게 그 뭐랄까 예 뭐랄까 저도 조금만 더 추해졌더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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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금만 더 추해졌더라면 쓰읍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충분히 추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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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 어어? 어어? 저쪽은 불안이 있고 어어? 끝난 듯싶죠? 어 끝난듯싶어요 거기서 말가니스를 뽑으면서 아아 시정잡배가 나왔습니다 시정잡배가 나왔어요 시정잡배 괜찮은게 나오나 싶었는데 시정잡배 아아 여기까지인것 같습니다 철면수심 선수 4등! 이겼나요? 철면수심이 졌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졌어 아니 그니까 제가 4등이 맞는 게 기어리 형이 특채이기 때문에 1등이에요 남은 3명 중에 제가 특채라고 하지 맙시다 이게 뭐 채용하는 겁니까? 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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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기 때문에 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시즌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제가 져주는 게 맞죠 맞아요 형은 어차피 저도 특등이니까 아니 왜냐면 종수가 좀 져주지 그랬어 어? 제가 설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막 소화음과 이런거 누리지맞고 제가 일부러 저한테 맞았어요 자신한테 뭐 좀 있어요 특등치고는 되게 홍지영 되시던데 아니 그 0대 안 통하나? 안 통하나? 직박이 형 저 초대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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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 관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 예예 이미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으깨기 리그 시즌1은 매직박이 형님이 3승으로 어마어마한 승률을 거두면 1등이네요 그쵸 3승 내판 했는데 3번을 제가 우승을 했네요 그쵸? 3승 종수씨가 1등 한번 하셨나요? 그쵸 저는 1등 2등 3등 4번을 전부 한번 해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아아아 아아 더 의미있는 기록이네요 더 힘든거 아 그렇죠 좀 대단한 기록이죠 아니 꼴등 두 번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순위는 순위는 꼴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3등이기 때문에 사이클링 히트 기록은 인정되데 아아 이게 진기록이 많이 나왔네요 특별한 기록이죠 네 4번 경기 중에 3 3승 네 3승 기록 75%의 승률 무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그냥 1대1이 아니고 이 컵에서 컵에서의 승률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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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죠 어마어마하죠 우승 확률이 75% 75% 그리고 종수씨의 사이클링 네 네 그리고 기얼킹님의 지는게 지는게 이기는거다 잠깐만요 아니 뭐 한게 없어요 꼴등이었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꼴등으로 하실겁니까? 아 제가 꼴등인가요? 통합적으로 꼴등인가요? 아니 오늘은 1등이에요 침착맨님도 가려봐야돼요 침착맨님도 1등 한번도 못하셨잖아요 저도 1등 못했어요 되게 오늘 20만원이 걸렸었어요 사실 미션으로 어떤 미션이었죠? 워케이컵 마지막큐 우승 아 근데 얘기하지 못했어 그러게 얘기했으면 날아가주면 되는데 나는 미션 없는데 말하지 난 그거 난 그거 알고 아까 져줬는데 직박이 형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종수씨는 미션 있다고 얘기를 나는 미션이 아니고 아 저는 그거 알고 졌는데 형 그렇게 아직바득 이겨가지고 못났을라고 아니 저는 저는 이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미션이 걸렸잖아요 네 직박이 형이나 종수씨도 걸렸나요? 저는 한 개 걸렸었어요 저는 흑객이 우승 만원 저는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먹었고 그 이거 채팅창 미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혹시 뭐 마음 상하실 게 없어요? 예 특채맨이랑 흑채맨 맞풀게 하며 만원이었는데 못 만나게 했어요 아 아 혹시 흑채맨이랑 특채맨 만나게 흑채맨 접니다 흑채맨 혹시 그거 그것도 미션이 있었나요? 어떤거요? 대전상대가 말하는거 듣고 김을 잠그기 아 그런건 없었어요 평상시에 안하는 플레이어가지고 아니 원래 평상시에 그런 플레이해요 아 심지어 그 평상시에 즐겨하던 버릇이에요? 아 즐겨하던 버릇입니다 아 아 아 그래요? 매우 즐겨하는 버릇이에요 아 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만점이라면 전 안할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른이라면 전 어른 안할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지마세요 만점찍는게 진짜 그냥 아 그리고 오해하시다 본데 만천점이거든요 이게 어디 내자리 분들께서 지금 여기 감이 넘길 자리가 아니에요 만천점이면 뭐해 뭘 뭐해 웃음을 한 번밖에 못하잖아요 5,500한테 졌잖아요 만천점이 한 번 그것도 그날 나 던진날이잖아 막 늦게와가지고 박한결 실책해가지고 뭐 그러시던가요 흠 난 1등도 못한 사람 주면 이긴 들을 필요도 없어 만천점은 진짜 지저분한 세계에요 진짜로 이게 왜 지저분하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계에요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실 칩창맨님 그 판 져놓고 괜히 잠궈서 안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잠그든 안 나왔거든 내가 잠그는 건 한두 장밖에 없어요 아니 종수씨는 당신은 안 될 인간이었어 맞아요 근데 저는 안 될 인간이었고 종수씨가 잠궜다고 해서 이게 나올 확률이 뭐 눈꽃만큼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죠? 종수씨가 지가 찔리는지 아 내가 잠그긴 했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죠 추한 거는 본인이 느꼈을 때 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네 자수를 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니까 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수를 한 거 아니에요 종수씨 세팅창이 없었으면 자수 안 했을 거잖아요 떳떳합니까? 자신에게 떳떳해요? 세팅창이 다 민심이 창이 나니까 철창이 나니까 그때 자수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재방채팅 지금 훌륭했는데요? 범죄 행위를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이벤트전 1,2,3,0은 뭐라고 아니요 안 되니까 10년 뒤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제서야 고백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준내 떳떳할 거예요 기억 중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냐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듯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더 큰 추함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죠 정수씨는 지금 바늘도둑이에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수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기열이가 한번 이겼죠 철수님 네 다음에 그 C9라고 할 때 종수 대신 기열이랑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C9도 해준대요? 아니 하면요 아 형님 요새 너무 저거 하셨어 C9들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자꾸 한대요 아니 그때 너만 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만 졌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직박이형이 우승 확률이 75%이기 때문에 네 전장대장 시켜줍시다 전장대장 오케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두라제 전장대장 대단하다 전장부장 전장대장 하십시오 전장부장 하시고 솔직히 매번에 철수가 1등 했어도 사실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냥 뭐야 에이 너 만천점인데 뭐 1등 하겠지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1등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고 특별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특별한 우린 특별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박이형이 1등 3번 한 게 아주 좋았다 이게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아세요? 뭐죠? 어차피 우승은 김기열 아아 종수씨가 열심히 할 명분이 없는 동기부여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우승은 김기열 예? 무조건 형이 1등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저 오늘 4등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형 오늘 1등이에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특등 짐창맨님 그만하세요 특등 특등이야 특등하 둘이서 특등 가리세요 예 특등결정전 하세요 특등결 아 저는 특등 못하죠 왜죠? 뭐가 있어야지 제가 특등을 하죠 짐창맨은 특채 특채가 아니고 흑채니까 흑등하세요 아 저 흑등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흑등 특등 흑등 좋네 흑등 특채 대 흑채 특채 대 흑채 특채 대 흑채 좋다 그 이거 뭐죠 이거? 무슨 팡팡 뭐지? 헤어팡팡? 팡등 팡등하겠습니다 팡등 좋습니다 흑등 1명 특등 1명 1등 1등 1명 1등 1명 1등 1명 좋습니다 종수씨는 그냥 종수 종수는 종수는 종수에요 종수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종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끝났네요 그 그래픽카드는 어떻게 전달이 되죠? 그거 제가 아까 채팅방에 남겼는데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어? 근데 김기현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거 그래픽카드 3개인데 네 그거 황금 그래픽카드 찬스로 저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로 해줘야돼 그거는 이거 해줄수있다 저 좋은거 2080ti 뭐 액수 맞춰받이도 안됩니까? 아 해줄수있어 야 이거 약간 예상이 됐던 드립인데 맛깔나게 잘 쳤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황금을 만들었냐 진짜 약간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황금 그래픽카드 하나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락카츠 해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황금 그래픽카드하고 상위급으로 발견도 하나 할수있잖아요 발견도 할수있어요 발견도 할수있어요 발견도 할수있어요 황금이 끝이 아니에요 플러스알파로 매직방님이 원하는거 하나 더 발견으로 그쵸 발견으로 캡처카드 발견으로 발견으로 형이 골라요 형이 골라 얼른 골라요 형님 어 해주시면 안될까 야 진짜 조용히 한번 요청드려봤다 이게 아니 이게 그 사실 통합꼴찌가 이제 돌면서 보내기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바쁘시고 시간이 좀 안되시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서 어차피 우리집에만 오면 되는거라 괜찮았지않았을까요? 한군데만 다니면 되는데 아 저도 있는데요 왜 형님 다 먹으려고 그러세요? 니가 꼴찌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나 꼴찌는 아닌데요? 나 1등도 하고 1 2 3 사이클링 했는데요? 흑채랑 흑등이랑 뚝등 있는데요? 아 그 기열이가 그거 4등 더 제일 많이 했나요? 근데 기열이는 빼줘야죠 이거 아니 제가 꼴찌 하겠습니다 제가 꼴찌 할게요 아 이거 제가 그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제가 그냥 꼴찌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니가 꼴찌 하세요 아니 제가 꼴찌인데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 예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 단속방에서 얘기하시고 네 저희 이제 1회차가 마무리 됐잖아요 깔끔하게 아름답게 예 그러면은 이제 시즌2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가하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전장 말고 딴 걸로는 못합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5대5 어때요? 키오스를 5대5면 아니 근데 왜냐면 전장을 안하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주펄님하고 단군님이 참가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단군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전장도 하고 딴 것도 하시죠? 기열이 형은 여덟 명이서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니까 기열이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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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명 서버 파서 하면 진짜 재밌을 거 같아서 아 그것도 왜 또 콕 집어서 얘기해 아니 저는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게임 지워버리고 싶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아 지우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형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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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특등이 지우면 어떻게 해 지우면 안 됩니다 아 저는 다른 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 다른 걸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진짜 원래는 생각 없었거든요? 기열이 형이 지우고 싶다는 말 듣자마자 하고 싶어졌어요 진짜 저것도 참.. 저거 걱정받게 아니요 제가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저 정도만큼 싫어하진 않으니까 하고 싶다 아 저 정도는 아니니까 돌아보게 됐어요 저를 아니 나는 이상하게 방송만 키면은 계속 이상하게 싸우고 점수 떨어지고 으깨기 리그를 하면은 막 이상해요 이거 마지막에도 사실 내가 질 게 아닌데 제루스를 뽑았는데 소왕마가 나왔어 여유부리다가 형도 그래요? 네? 나도인데 나도! 나도 그랬는데 직박이 형도 혹시? 특별하지 못했네 형님 아 다 그러네 와 이거를 아 그러면은 일단 단군님하고 주펄님이 참가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걸 시즌2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스폰서십 하고 이제 별개로 네 있든 없든 있든 없든 뭐 한 2, 3회만 하죠 아니 사회로 할까요 그냥? 아름답게? 사회로 했으니까 그거 8명이 모여서 하면은 여러 번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8명이 한꺼번에 뭐 3라운드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덟 명이 모여서 하면은 저희가 2주 전쯤 얘기해서 이런 시간을 마친 다음에 네 하루를 열어주거든요 몇 시간 정도 그러면 그때 하루에 다 돌리죠 그렇죠 어차피 여러 라운드를 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6라운드 한 거예요 2승 1패 2승 1패 하니까 맞아요 5라운드를 해도 지금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민찬이 섭외 됩니까? 민찬이 가능해요 두 자리가 비어가지고 아 침착견을 안하시게? 승화 아빠님 한 번 말씀드려놨고 예 옥냥이님이나 갑복이님 중에 할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단군님이랑 조민님은 조우민 형님은 합류해서 6명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승화 아버님은 제가 내일 가서 여쭤볼게요 직접 만나니까 예예 그리고 나머지 일단 약은 발라놨어요 형이 얘기했다 아까 백설양님 얘기하셨다면서요 백설양님은 아예 몰라요 안해봤대요 한 번은 그쵸? 좀 부담되시겠죠? 지금 적응하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분을 누구랄까요? 여기서 정하죠 우리가 정해요 그분들이 하고싶어하거나 우리가 정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그분들 뭐 누구 할지도 모르는데 단톡방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배돌아지 방에 아 배돌아지 단톡방에? 네 아 그러시죠 그래서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한다고 하면은 응 갓보기님 보고 하라고 하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좋다 아 갓보기님 잘해요 6000점 넘었어요 아 맞아 주대원은 뭐 선택권이 없지 그나마 전장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갓보기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앞에 이걸 왜 붙여요 아무도 안한다고 하면은 왜 붙여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 형 아니 그 같은 그 식구끼리 좀 챙겨주고 이렇게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 어차피 옥냥이님 거기서 지금 받으실 분이 누가 계세요 옥냥이님 통닭천사님 갓보기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받아야죠 풍얼냥님까지는 그쵸 풍얼냥님 전장 재미없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 뭐야 통닭천사님 아니면 옥냥이 갓보기 세 명 중에 한 명이죠 예예 누가 해야겠어요 갓보기요 갓보기가 해야죠 맞네요 아니 근데 왜 그걸 붙이냐 저 보세요 형님 딱 대접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열이 형 꼴찌 했지만 제가 1등 딱 어 올려야 된다고 저 건의도 하고 아니 그거를 올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나빠 저거 저거 아니 그리고 저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 아까 칩창맨 님도 말씀하셨지만 쿠폰을 봤던 못 봤던 저희들끼리 뭘 해가지고 어 뭐 1등 상품이던 꼴찌 벌칙이던 뭘 하죠 예 철수님 1등 할 거 같아요 여덟 예 1등 할 거 같은데요 완전 1등 할 건데요 좀 철수님 좀 밸런스 붕괴긴 해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돼 아 진짜 점수 때별로 페널티 좀 한 장씩 주고 해야 돼 아 나 오늘 이변이 일어날 줄 몰랐어 종수가 이길 줄 몰랐어 진짜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 꼴찌가 종수가 아니라는 게 대이변이에요 전장은 불굴다 여유를 부렸어요 마지막에 아 그 방심 최고라는 방심 더이변이야 제가 요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새 주사위 게임에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답니까? 아 진짜 재밌어요 같이 하실래요? 주사위 게임은 몇 인용 가능합니까? 최대 몇 인용 4인용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씨 이렇게까지 말하면 더 추해집니다 아니 직박이 형은 더 안 했어요 전장을 아니 그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사위 게임이 재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아 그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죠? 요새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한 번이면은 운이지만 여러 번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인다면 네 그건 실력이 아닌가 근데요? 어쩌라구요 1등도 못해본 놈이 준혜원 주제 어디 정혜원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니 아니 준혜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 하지만 네 뭐 하지마요 말씀드리기 좀 하면은 1등도 한번 하고 오자마 1등도 못하고 준혜원인데 시구전 팀전 배트라지 4연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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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직박이 형과의 상대전전 뭐 전장 대회가 아니고 왜 이렇게 뒷조해 야 솔직히 시구전은 어차피 수고가 결정난 상황이고 아 그리고 이게 솔직히 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몇 퍼센트 확률이에요 맨사인 그 종수씨가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이게 몇 퍼센트 확률 계산을 해요? 뭐 다 뭐 매경기 새롭게 되는거지 원래 한 방만 잘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제 잘하는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 잘해요 원래 잘해요 아니 뭐 세계대회에서도 잘 안하고 아 세계대회도 잘하고 세계대회도 잘하는데 우리 팀이 못한건데 아니 작은데 큰데 가리지 않고 못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잘하는데 진짜 무책임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긴장을 안하는거 같아 아 긴장을 왜 게임인데 아 왜 긴장을 해야되는데 아니 언제 그니까 그 한 번 잘하는거 언제 할거냐고 상금이 많이 걸려있든 적게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아니 저한테 아주 언제저래 그만하시죠 이게 뭐 좋은일이라고 이게 말하는게 열받잖아요 준대 못하면서 아 그만하세요 아니 정혜원분들끼리 싸우면 이거 어떻게 아니 아니 준혜원은 눈치 볼 수 밖에 없어요 준혜원들은 눈치 볼 수 밖에 없고 정혜원분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지 저희 준혜원도 이렇게 어? 힘을 내가지고 좀 따라가면서 이게 좀 배우는게 있지 않습니까 준혜원 입장에 봤을때 매직방님이 더 훨씬 잘하시는거 같아요 준혜원은 말하지 마세요 정혜원들끼리 알아서 정혜원 준혜원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거 으깨기리그 사회에도 침투부 올라가나요? 네 전 다 올라갑니다 아 이거 이거 보면 제가 그 한게 널리 알려질텐데 침투부 덕에 예예 하스스톤 유튜브 관계자분 보시면 전장 세계대회 때 저를 섭외해달라고 꼭 좀 자막 좀 어 처리하는걸려 점수 낮으면서 개못하면서 아니 아니 판수로 누가 못 올리냐 내가 올렸어 아니 올렸어 판수로 그거 금지 단어예요 그거 금기에요 금기 저번 이겼다고 신 났네 신 났어 나도 그렇게 하고 동수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 판수 팔은 제일 갈아넣어가지고 시간 아 그럼 형들 갈아두칠까 시간도 많이 판수 얘기 그만하세요 어? 팔이 채널 치고 있으면서 할 일도 없으면서 치과 무슨 어 그게 치과 의사야 그게 아니고 에이 에이 이거 동네 아주머니들 서로 싸운 다음에 다음날 또 만나 에이 아 뭔소리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하시죠 이제 시즌2는 그러면은 승우 아버님 그러니까 주호민 형님 당구님 승우 아버님 갑복이님 해가지고 팔인체제 가시고 날짜만 좀 빨리 정해서 블리자드에 말씀드려야 그거를 잘 받을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끼리 좀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정리해요 철면수심님 두시에요 잘이죠 아 두시라서 아 그 맞아요 저도 배고파 아 이세동이 얼추 터졌네 이거 아 기열형님 네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지금 이 지경이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아니 정이형은 싸울 때 준혜 형 얘기하지 말라며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웃는 것도 안 돼 웃는 건 더 안 되죠 아 웃는 건 안 돼요? 군대 갔다가 거의 군대에요 군대 여기는 군대 어허 1,2등경은 이 상병들 싸우고 있을 때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허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직방이 형이 43살이고 철수가 38인데 아쉽다 아저씨들이 게임 잘한다 못한다고 합치면 81세네요 근데 게임 부심 가장 강한 건 기열이 형이에요 81세 아 그것도 맞아 게임 부심 제일 강한 기열이 형 게임 못한다고 하면 기열이 형은 진짜 찐으로 빡쳐 저 형 그래도 스타트 잘한다 그러다가 나한테 져가지고 지금 공짜로 살 봐줘야 돼 나한테 나 못할 때 야 그때 나는 그거 아예 시스템을 몰랐는데 공허의 군대 알지 그랬어요 왜 몰랐을까 그만해 야 기열아 철수는 이거 못 이겨 쟤는 시간을 갈아넣는다니까 그만해 그만하세요 예 아주 그냥 아니 그 종수가 시간을 맘껏 갈아넣는다는데 우리가 이제 4시간인데 예 종수가 그냥 게임 4시간까지 관리하려고 안 되는데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너 아니 왜 세계대회 나서도 꼴등에 4등 했죠 아 그만하세요 우리 팀 4명 중에 내가 제일 잘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개못했다니까 아니 근데 아 나 진짜 그 원래 팀으로 나갔는데 자기 팀을 비판하는 건 진짜 안 좋은 짓이에요 아니 비판이 아니라 성적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팀이 아니 그럼 여기는 뭐 팀보다 앞선 선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그래서 팀에 선판했냐고요 나한테 개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기열이 형은 맨날 첸 하면서 팀 탓 하잖아요 히오스 하실 때 아 아 그쵸 기열이도 히오스에 시간 갈아 넣어봤죠 예 아니 팀보다 못한 선수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 팀을 왜 뭐라고 하세요 그거 그 저기 뭐야 그 프로야구에 있는 그 명언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 맞아요 자 어쨌든 빨리 정리합시다 그래서 그 여덟 분 단톡방 내일 물어보고 승우 아버님까지 한다고 갑복이는 강제 초대니까 일곱 명 확정이거든요 승우 아버님이 하시면 여덟 명 아니면 다른 분 허배해서 단톡방 파서 날짜부터 맞춥시다 던 님도 있습니다 아 맞네 아 맞네 원래 멤버가 던님이네 아 근데 던이 그때 한다고 단톡방 해놓고 안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단톡방 나갈 타이밍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던님 요새 그리고 룬테라 막 해설하고 이러시느라고 요즘 그거 안 하시더라고 전장을 그래서 승우아빠님도 전장 많이 하시고 승우아빠님도 승우아빠님도 답이 정해져서 하실지 모르겠네 갑자기 갑복이님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한 분만 어떻게 찾아보죠 저희가 네네 그러면은 저거에서 날짜만 딱 정해서 저 보내드리고 그날 조금 조금 라운드를 그래도 몇 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건 한 다섯 라운드에서 여섯 라운드 일곱 라운드 요정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길어요 그렇게 시간 체력이 안 돼요 저희는 시간 못 가려놔요 그렇게 아 그냥 못 가려놔요? 5라운드만 하죠 3에서 4라운드 정도 아 저는 넘치거든요 시간도 많고 아니 그 채팅창에 따윤니님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종수씨가 좀 좀 그래요 싫어요 아니 아니 토끼들 사는데 예? 그 여우 집어넣으면 됩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지 나 자가 갈거에요 끊어요 잠이 옵니까? 네 되게 잠은데 그리워 죽게 아니 뭐 내 왜 따윤니 밑에 철면수심 아 그때 졌거든 아 질수도 있지 질수도 있어 병가지 상사에요 근데 넌 항상 병가지 상사였어 저 배돌아지 롤 내전할 때 침착맨님이랑 상대팀 갈거에요 나 다터만 간다 아 둘이 그 팀 뽑아서 아주 붙여버리나요? 종수씨 네 왜요? 그게 꼭 니가 포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니가 꼭 포식자 입장이 되려는 법은 없어요 롤에서도 놀림 받을지도 아니 롤 잘해요 롤 잘해요 잘 생각해요 차라리 이 판도라인상자 안 열어보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롤을 잘하시나요? 롤? 아 개 잘하죠 아니 근데 그런건 있어요 배돌아지 내에서 정글을 갈 사람이 없어요 갓보기 있잖아요 아 그러네 있네요 갓보기가 미드정글 됩니다 아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미드정글 탑 까먹었네요 네 근데 갓보기는 판테온 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갓보기가 미드 캐릭터 좀 하고 미드를 잘하죠 피지컬이 너무 좋아하게는 아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요 철면수심이 인정하는 게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보다 어떤 주변에서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중에는 제가 참 잘하는 편인거 같아요 아니 내 나이 또래 중에서는 나 잘하는거 같애 어 아니 어린 친구들이야 어쩔수 없는데 저 죄송한데 진짜 한마디만 해드릴까요? 아뇨 하지마세요 죄송하십니다 아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진짜 제일 잘해요 저 한 세 사람은 게임 안하거든요 직박이형 종수랑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수말이 맞죠 맞아요 아니 저는 나이대가 달라요 네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10대 이상의 새벽 2시까지 게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좋아서도 게임인데 그걸 비난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스트리머 지금 새벽 2시까지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다 욕먹어야겠네 지금 영태형도 게임하고 있고 뭐 서세범님 다 게임하고 있고 다 욕하는거네 그거든 아니 저는 저의 게임합니까 근데 왜 화가 나셨어요 직박이형 여기서 논란거리 만드나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스트리머 새벽 2시에 게임하고 욕을 한 사람이 있네? 와 미쳤다 담당 가능하시겠어요 형님? 야 직박이형 어떡하냐 아 요새 좀 너무 신나셨어 한 번 꺼질 줄 알았어 나는 형이 하하하하하하 아 난 좀 놀라를 만드네 아 여기서 놀라를 만드시네 형님 43세에 대한 얘기를 한겁니다 아 진짜 나 무슨 뭐 그 공원에서 그 아주머니 할아버지들 막 싸우는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니가 싸워붙였잖아요 니가 지켜봐주려고 그래 아니 내가 왕십리 살 때 왕십리 그 공원이 있어요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장기 두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판에 이제 공원 그 깊숙한 곳에 나무 그 구루터기 같은데 숨겨놓고 이제 끄내가지고 쓰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그 PC방 같은데에요 근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장기 막 훈수두고 옆에서 어 팀전으로 하거든요 막 옆에서 대놓고 훈수하시면서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구경을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원래 다 그런거에요 진짜 별거 아닌거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 그냥 너 왜 손을 까딱거려 이거야 그냥 너 왜 장기 들 때 손을 왜 반대쪽 손을 까딱거려 이걸로 싸워요 그니까 여러분들 예 탈 모범이 되자구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니가 제일 악질이에요 혼자 이렇게 싸움 붙여주고 신나가지고 쓱 기대가지고 눈 개슴치를 터가지고 아니 제가 제가 그 시구랑 할 때 졌습니까? 제가 팀전 할 때 제가 졌어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원인이 냄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시구랑 해서 너랑 직바경을 이겨가지고 나는 꿈을 이겨서 좋은데요 아무 말 안했는데 아니 집안에 악취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손가락질 했는데 그걸 왜 악취 나는 부분한테 뭐라고 하냐고 왜 나한테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거 냄새나 니가 치우고 있는게 그게 뭐 준혜원 주제에 어디 정혜원한테 아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 근데 천낭수심은 세계대회 언제 잘한 적 있어? 옛날에 이긴 적 있어요? 세계대회요? 처음 나갔는데요? 그 막 뭐 국내 대회라던지 이럴 때 이긴 적 있어요? 아유 항상 잘하죠 종수씨는 잘한게 있어요 헝그레 잘했죠 네 아 여기 여러분들 뭐 대회 나가서 전국대회 이런 거 우승해본 적 있어요? 헝그레입은 진짜 이거는 반박불가요 이건 진짜 잘했어 제일 큰 대회였어요 나가자마자 우승한 거잖아요 첫 출입 전에 그쵸 와 그거는 인정이죠 진짜 그 10년 전이었나요? 1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죠? 한 6년? 6년 전인데 6년 전 6년 전쯤 된 거 같아요 5년 6년쯤 4년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돼요 4년 뒤에 4년 뒤에 헝그레의 모습 10주년 기념으로 파티 한번 하죠 기념 뭐 해요 모임 한번 알겠습니다 4년 뒤에 하시죠 종수씨 포부도 한번 들어보고 하하하하 한 그램 10주년 파티 10년 지나고 아니 근데 그거 우승하고 우승했는데 네? 그거 우승한 다음부터는 우승이 없어요? 또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두개 많아요 자잘한 대회는 많고 그만큼의 대회는 트위치 프리미어리그 시즌 3일에서도 우승했어요 저 많이 했어요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아 너무 알죠 근데 왜 여기서 우승 못해요? 했거든요 여기서도 4시즌 아 잠깐만 세 번째 대회 우승했잖아요 아니 통합 우승은 형이랑 병건이가 그렇게 따지면 뭐 우승 네 명 나가서 그럼 한 명만 우승하는데 그럼 뭐 나 혼자 다 해먹으면 그게 무슨 그게 있어요 일부러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수씨가 요약하자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1등하고 꼴등하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헝그리에 무승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로 끝나거든요 저 지금 헝그리에 무승 못해서 저는 닥치고 있을게요 예 그렇네요 형님 저는 지금 머리가 슬 아파오니까 여기까지 하죠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시고 다 이제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헝그리에 무승 세 번 복창하고 가죠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자 이제 가지기 전에 마지막이 상품 우리 후원해 주신 갤럭시 관계자들 아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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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의만 다음 주만에 또 배그 대회도 주셨거니 이번 주만 확인 recordings 그래요 6개랑 그러면 다음에 시즌2 할 때도 지원해주시나요? 그거 아마 물어봐야죠 근데 해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종수씨가 너무 활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철면수씨 때문에 잘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배그는 기열이 형님 잘하십니까? 하루 왼쪽이라 하시잖아요 종수 타입 우리 배그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잘합니다 배극의 종수 포지션인가요? 약간 그런 포지션 점수는 높으세요? 저는 랭킹전이 나오기 전에 경쟁전 나오기 전에 혼자 하면 그것도 많이 하면 20 몇 등 30 몇 등 해요 소울큐는 그러니까 잘하시는거에요? 20 몇 등이? 전체 시즌에서 그럼 잘하는건가? 레더 랭킹에서 20 몇 등 세계 랭킹 세계 랭킹 20 몇 등이요? 세계 랭킹이 아니에요 그냥 서버 랭킹 한국 서버 랭킹 얘기하는거 아니야? 챌린저 같은건가? 그것도 많이 하면 올라가요 판수로? 철면수심하고 판수로 거기서는 판수로 11,000점인데 5,500한테 질 수도 있고 그런거에요 결혼하시네 그런겁니다 아무튼 좋네요 6개나 걸고 하면 좋겠네요 배그 좋아하시는 분들 시청자들한테 하는거지? 네 시청자 그냥 구경하시는 분도 램도 16기가씩 두 분 드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기열이 형님은 배종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 그건 제가 허락하지 않을건데요? 왜 니가 그걸 불러요? 잠깐만요 잠깐 들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좋은데 종수씨 종수씨는 이제 전기열입니다 아닙니다 거절할겁니다 그러면 침착맨님은 어 침직박 하세요 왜요? 뭘 왜요? 침직박이 뭐요? 침직박 침직박 매창맨 매창맨 하세요 잠깐만 저 이거 한번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침착맨을 공격을 안하죠? 왜냐면 뭔 공격이에요 그냥 대화인데 대화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착맨을 항상 공격을 하고 우리는 왜 다 이렇게 되면 제가 차 뱀같아요 뱀 아니 대화를 하는데 이건 공격하고 수비하고 무슨 스포츠 하는것도 아니고 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됩니다 우리 계속 침착맨한테 딜만 지금 받잖아요 딜 좀 넣으세요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뭐 그 생각은 못했네요 쟤는 딜 넣다보면 삐져요 삐져요? 자 그 이만큼 나와 진짜 삐지니까 벌써 대모입 돼가지고 맞아 애가 좀 온조래? 속이 작아졌는데 사람들이 놀리기만 하는데 괜찮은 사람한테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돌아지의 따뜻한 배려인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약할까봐 서로 이렇게 어? 건드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들 저는 진짜 아까 종수씨가 저한테 그 삐진다고 하면서 좀 삼가하자 이런식으로 분위기 만들어주신거 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상엔 전기혈씨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또 얘기하다봐 이거 봐 통화 넘어갔다니까 지금 배종수씨는 할 말 없어요? 배종수씨 종수형 종수형 기어라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제 종 이제 종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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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혈이기 때문에 오오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내일 제가 승화버님께 의사타진을 하고 단톡방을 파서 날짜를 잡고 기어력이 그토록 원하던 8인체제 한타까리 하시구요 저는 8인체제하면 종수씨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혈씨 혹시 그거 뭐 상품 받게 되면 8인체제 할 때 네 좀 굳이 1등부터 안 주고 아래부터 챙겨주는 걸로 해요? 그래도 종수가 하나 받게 아 그것도 괜찮네 고맙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아 그럼 그냥 저희 주세요 제 것 하나 주세요 그냥 그러고 해도 돼 차라리 그냥 하나 빼주고 해 아 그럼 되겠네 그런게 뭐하고 해 그냥 하나 빼주고 해 그래그래 그게 낫겠다 이거 뭐 전장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돼요 사실 아 그래요? 아 싫은데요? 나 안 할 건데요 그럼 종수씨 종수씨 매직박구에 조롱리그 아 저 되게 바쁜데요 또 끝도 없이 주제 던지고 조롱하기 좋다 이거 좋아요 어디 나빠지면 누가 나가나 보자 이가 없으면 잇몸 시리다고 기혈이 형 아까 나 없을 때 그렇게 당했다 그랬으면서 아직도 까먹고 신나가지고 또 저거 하신다 응 종수야 아까 나 왜 왜 말해봐 뭐 내가 그래픽카드 하나 사줄 테니까 네가 참아 그래 그럼 내가 2080TI로 사줘 그 38살 벗고 이러는 거 보기 안 좋아 그래 방송에서 약속 있으니까 꼭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사줄 테니까 원하는 거 링크 보내놔 알았지? 알았어 꼭 보낼게 농담 아니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지금 재밌었고만 6번 했습니다 제발 좀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정혜원 선생님들이 먼저 좀 흩어주셔야지 우리 준혜원이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승하시고 이제 이번 전장 시즌에서 가장 활약하신 직박이 형님이 마모님한테 해주세요 다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저때문에 또 늦게 시작했는데 봤습니다 그거 좀 그랬어 근데 다음부터 일찍 일찍 합시다 야구 안 보면 안 됩니까? 야구 하루쯤 맞을 수 있잖아 야구 좀 하루 안 보면 안 돼? 누가 보면 스템인 줄 알겠어 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채팅창에 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야구 하루 안 보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그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에요? 덴티스트 아닙니까? 직업은 해야죠 아 치과의사잖아 자기 할부 다 하고 나는 시간에 하면은 침착맨님이 들어줘는데요 아니 침착맨이 하나팬이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팬이 직업이지 이거 경기를 보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나팬으로서 봐줘야죠 저도 하나팬이에요 저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월요일날은 왜 피했습니까? 우리 김종수 회원님 휘방이시니까 쉬시라고 피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원래 월요일날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 월요일날 하기로 한 게 아니라 형이 되는 날이 11시 이후 아니면 월요일날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자고 했는데 철선 씨님이 전 미안한데 월요일만 아니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월요일만 아니면 되고 형은 월요일만 되는 날이면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단톡방 까요 이거 아니 월요일날 왜 안 했냐면 제가 월요병이 있어요 뭔 소리에요 또 월요병은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월요병이 있어가지고 안 했어요 월요병 때문에 제 실력의 70%밖에 발휘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즐거웠고요 일곱 번째에요 언제 끝나요 이거 자 저는 하이텍에서 고생하셨고 아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왜 치고 들어오세요 종순이 마무리 멘트였잖아요 아 그러면 다음에도 야구하는 시간은 안 되는 건가요? 월요일도 안 되고 그건 또 정해요 제가 그러면 안 할게요 그날 뭐 만약에 월요일이 아닌 날로 잡히면 월요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기 호구라고 부릅시다 모이면 여덟 분 시간을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조절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끼리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이른 시간에 하면 돼요 병원을 접으면 되니까 약으로 접긴 그러니까 그건 형님 선택이니까 말리진 않겠습니다 예예 아유 병원을 접어 뭐라도 접어야 시간이 나니까 뭐 하나 접고 병원을 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참 고생은 늦게까지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고생은 호구가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우리 또 종순님도 정혜원으로서 마무리 멘트 제가 마지막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구는 해로워 아 예 자 어쨌든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힘드네요 이게 처음에 1,2회차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맞다보니까 좀 지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꼭 이겨서 이런 일 없도록 아 택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박수 아 사실 종순님이 제일 고생했어요 놀림 받는데 흥 이제와서 기분좋게 받아주시느라고 아이 다 이거 침착맨한테 하면 삐지니까 너한테 형님 다음에 또 놀리려고 빌드업 하지 마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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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놀랬어요 왜냐면 이게 잘 받아주고 이렇게 좀 재미난 아 이런거 하지마 훈훈한거 하지마 이래놓고 나중에 또 나랑 이만들지마 진짜 아무도 하지 맙시다 끝 끝 진짜 여러분들 칭찬하기 리그로 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꼭 잠은 안 주무시나요? 우리 아까 2시부터 가자 가자 그랬는데 벌써 20분 지났어요 정혜원은 철인인가요? 아니요 지쳤어요 갈거에요 제가 준혜원만 아니었으면 강제로 해산이었는데 제가 준혜원이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으깨기 리그 시즌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끝 뿅 뿅 빠이빠이 자 지금까지 배도라지 갤락시배 으깨기 리그였고요 전장 4번 동안 이제 집박이형이 3회 우승 종수가 1회 우승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8인 서버 에서 동시에 8명이 즐기는 으깨기 리그 시즌2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첩보가 있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준비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좋았을 것 같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그건 뭐 실력이라서 이게 그 헝그리에 무승자가 있는 권위있는 대회에요 흠흠흠 내일 따윤이님하고는 한 8시에 저녁 8시나 9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빨리 촬영이 끝나면 최대한 좀 앞으로 땡겨보려고요 왜냐면 나를 새게 될 수도 있어서 안 그러면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내일 오후 한 8시 9시부터는 따윤이 침착맨의 리그 오브 레전드 바텀 듀오 켠김의 실버까지 현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깨이 컵 마지막회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깨이 컵 마지막회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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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